발더스게이트 두리 쿵 아 여기 오고있어요 쉣게임 쉬운거 하면 되죠? 탐험가 두리 쿵 응애 보통 지옥 응애할게요 균형도 어렵대 응애단계 소매치기로 빠르게 2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손재주로 어쩌고저쩌고 응애단계 셋이 오리라 응애단계 응애단계 태어났어 실험체인가? 쭈욱 응애단계 물고기가있어요 잡아서 밥인가봐 응애단계 어? 저 문어 그건데? 던전크롤에 나오는 그건데? 안돼 와! 안돼! 던전크롤에 나오는게 문어괴물이야 아 이게 난가봐 이게 난가봐 이게 나야 아 아 그래서 나를 나 내가 누구냐 아 아 오리진 만들수도 있어요 어? 똑같네? 디비니티랑 똑같네? 얘네를 얘네 할수도 있고 만들어도 돼 만들까? 티플링 아홉지옥 데빌들의 후회인 티플링은 페이룻 내에서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에 시달립니다 타고난 비전능력 덕에 생존에는 도같았습니다 악마네 그냥? 뭐야 꼬리봐 엘프 디비니티에서는 엘프가 식인했는데? 여기도 식이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숙련 장군 암흑시야 어두운 데서도 볼수있어 아아 잠들지않아 매혹에도 안걸려 저항이있어 흠 턴당 9메달 암흑시야 암흑시야 아아 화염 피해 저항 또로우 던지는거 아 칼로 하는거 던지는거 칼로 하는거 아 3급 암흑시야 24메달 12메달 아 얜 어두우니까 엘프인데 다크템플러 같은건가봐 쫓겨났대잖아 인간 창종류의 무기 숙련과 방어구 숙련이 있고 기술 하나 추가로 얻을수있고 기쓰양키 노예의 시절에 무자비한 성정이 형성된 기쓰양키는 레드드래곤을 올라타 아스트랄계를 누비고 다니며 일리시드의 그 어떤 아스트랄곤 아스트랄곤 기쓰양키 뭐가 많다? 소마법 싸움의 천재 뚜아푸 독자 하이힐푸 하이힐프랑 엘프랑 뭔 차이야? 똑같은데? 아 하프엘프야? 인간 인간하고 그 잡종? 하프님 어 이게 영태형이구나 얜 좀 느려 하이힐 명중굴님이 좋아 아 다시 할수있어 최악이 나오면 공포에 대한 그것도 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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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귀엽긴 해 어 이거 나달 이거 좀 나 닮았는데 노움 노움 노움의 교활함 지능 지혜 매력 내성굴림에 이점을 가짐 드래곤봄 아 이게 걔랑 다르구나 도마뱀하고 드래곤의 노예였던 어 맞는거 같은데? 디비니티에 나오는 그 종족 맞는거 같은데? 이게 막 화염도 내뿜고 그랬는데 디비니티에서 아 아니야? 다른거야? 하프오크 하프오크 그냥 옥구는 못하네? 암흑시야 어? 그거있어요 그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옹골참 유사 옹골참 이거 개사기인데 요거? 치명타 세배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얘? 왜? 아 여기 옆에 요것도 있구나 지능 개사기인디? 노음할게요 ㅋ 또 다른 거 어디인지 왜요? 여기로 뭐였고 네 헬스 뭐였지? 여기가 저기에 교재 저거 비밀 예신 뭐였지 여러분 이 눈에 힘없는 거 신체 유형 피부톤 피부톤 까무잡잡하게 나와야하는데 피부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좋다 누구? 상처? 나이 나이는 한 이 정도? 색소침사 침착 이렇게 아 문신 눈 화장 여기 하나 있거든요?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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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눈이 너무 또랫해 또랫하기 싫은데...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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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언니라 아..내가 뚫려튼는 것 밖에 없네 침대 침대 아이고 느낌있다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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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닿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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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하이라이트는 뭐야? 위에 강조도 비샘? 강조도 비샘 푸르스름하게 여기가 뭐 없어? 왜 없는거에요? 비었어 왜? 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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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될거 같은데? 됐다 계속 이름 뭘로 하지? 직업도 고를 수 있죠 바위노움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움 튼튼한 신체의 금속에 대한 애착됨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로그네? 뒤로? 아 바위노움 숲노움 아 키가 더 작고 두배는 더 은둔적인 숲노움 뒤로 딥노움 뭐하지? 딥노움 숲노움 바위노움 용적 이끌 조금 더 까맣게 아 요리놀 로그네 이 정도? 이 정도? 자 그리고 클라스 뭐가 좋아요? 레인저 바드 아 바드 멋있다 바드 멋있다 크리쳐로 모욕합니다 바드 좋아요? 수마법 주문이 너무 많은데? 몽크? 아니 웃기다 얘 할래 얘 할래요 개멋있다 질풍격 물리적 물리적 1개를 뛰었는데 비무장 방어 아 방어구를 입지 않으면 아 포인트가 있어요 방어구 안입으면 더 좋아 방어구 안입으면 보너스가 있어 얘 가벼워 얘 가벼우니까 몽크랑도 좋은거 아니야? 몽크무기 다른거요? 워락 위자드 마법 어 이것도 개빡쳤는데 요거? 아 요거 할래요 몽크 몽크 배경 복사 아 이런건 뭐야? 자기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 기만은신 발로 착지합니다 다 5 5야? 3 2 다 5 5야? 다 5 5야? 3 2 사기꾼 사기꾼 능력치 민첩이 중요하대요 이건 뭐야? 에디케어? 오케이 디폴트 이게 디폴트인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갈게요 신체중 이름 지소룡 침소룡 침소룡 수호자는 뭐예요? 아 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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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음이니까 핫플링 라이트 푸트 스트롱하트 지소룡 지소룡 수호자 지소 지소룡 지소 지소 연락 눈? 눈? 대충해. 머리카락 여자머리랑 같이 써서 그랬었구나. 맞은데요? 하하 하하하하 흐흫 내 눈에 막 넣었어요 아 넣지 말라 귀 우오오와 함산이였어요 왓 더 타오까 퐁 팡 도망가 어 어 다 누워 아 다 들어왔어 납치가 되었어 다음엔 납치돼 어 룡도 룡을 타고 아 막으러 왔나? 막으러 온거 같죠? 아 막으러 왔어요 룡들이 와가지고 아 오징어 한입 아 아파 아파해 신경이 연결되있나봐 배랑 아 아파 어 어 태워 불렀타 뚫어봐 그냥 뚫어버려 그냥 아 난로 불렀어 아 연결시켰어요 아 딴 데로 가버렸어요 미친 엄청나게 강한가봐 따라왔어 하프오프다 그죠? 아 안돼 무너져요 한마리는 보통 도착을 못해야되는데 원래 이럴때 한마리는 도착 못하는데 이럴때 어어 또 연결해 하지만 연결하려고 하는 찰나에 중간에 오다리가 징 뭐였지? 으아아아 놓쳤어 딱꼈어 어 안녕하세요 하프워크에요 아 기스 양키에요? 아 기스 양키에요 풀려나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뛰어내려 그게 그거래 기스 양키거든요 다르거든요 아 여긴 악마의 세계에요 이거 뭐 크루즈 크루즈 관광인가? 여기저기 다 들렀다 가네요 아 옵션에 게임 플레이 아래 보면 트위치 연결 활성화 있는데 그거 체크하면 개청자들의 의견 볼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징 아 딱 게임 화면이네요 열화됐네요 징 아 잘잤다 잘잤다 아 머리야 어 뭐야 배양실 아 기생충 말라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수조를 조사한다 수조를 조사한다 일부 대화 선택지에선 기술판정을 요구합니다 일부 대화 선택지에선 기술판정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능이 마이너스 1 아 1 까여요 아 안 아깝다 안 아깝다 10이 안됐죠 수조에 손을 뻗어볼까요? 아 아 좀 내가 좀 똑똑했으면 얻어갈 수도 있었던게 있었을거야 그지? 플레이 내가 있었던데 다른사람 다른사람이 빠져나왔대 아 이렇게 화략끈? 이거봐 아 똥구멍 아까 문어 똥구멍 초성화를 더블클릭해서 가운드 궁둥구멍은 아 회복됐어요 이걸로 아 얘 아까 문어 이게 마인드 플레이어 포드 아 죽었어 얘 진주 이걸로 못하나 뭐? 문어로 뭐 못하나? 식량으로? 화염 전국 과력건 화염 할게 없네요? 가야겠네? 어 여깄다 연골 괴짜 알트 아싸 알트 알트 아아 알트가 이렇게 돼있으면 좋겠다 그냥 못가 여깄다 여깄다 어? 아싸 아싸 하지마 이거요? 컴퓨터란 CRP죠? 아싸 저 괄약금 밖에 없는거 같은데? 아싸 얜 죽었나봐 똥구멍으로 궁둥구멍으로 나갈게요 아 사망 내 돈은 어딨어요? 먹은거 아 40원 아 뭐..뭐 가져가나봐? 앉아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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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나스 아 근데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왜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닌자 거북이에 있는 그거네 아 이거 트위치는 이렇게 뭐 투표로 할 수 있나봐 요거 내 스탯이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있구나 3 보너스 3 1 나 민첨으로 부드럽게 들어 올려야겠네 부드럽게 들어 올려야겠다 3 보너스 아 이럴때도 넘친다 필요없게 부드럽게 들어 올려서 오케이 아 얘가 나한테도 할 수 있나? 생명체를 살려준다 노틸로이드 탈출 어 뭐야 널 뭐라고 불러야지? 저희 개 징그러 아니 개 징그러요 가자, 알았어. 같이 가자. 어어! 씨, 생각보다 크잖아! 신생아 상태, 어스, 어둠. 없어, 여기. 마음이 담긴데? 마음이 아니고, 심장, 심장인가? 가자. 타. 아, 저렴 됐어. 내가 아까 눌렀던 거잖아. 엘브스, 도워브스, 휴먼스, 앤드 모어 플래시, 베하인드 요어 아이즈 한개 획득 조타실 저기인가요? 여긴 밖인데? 야외로 해가지고 어? 아까 걔, 걔 걔, 걔 누구지? 오크 여긴 장비도 있고있어 레이점 양키 양키 이세양키 서로 욱싱욱싱 서로 욱싱욱싱 어? 우리 팬인가 봐 함께 우리 함께 우리가 즐기고 으으으으으으으 어 괜히 안 돼 어어 아 지생충이 들어와있어서 아, 그 아까 그 오징어처럼 된다는거야? 아, 그래서 계속 사람들 납치해서 오징어를 만드는건가봐 얘는, 얘 첫번째 튜토리얼을 듣는가봐 아 도약 일사, 주무기 공격이 제일 좋네? 뭐야, 계약하잖아 아 쉬는거 어떡해? 단종무 어, 애기 할퀴기 사체력 얘, 할퀴면 끝이네? 할퀴 개쎄고요 아 애기 스페이스? 스페이스 18미터 여기까지 아 도약이 좋아요? 도약을 매번 하면 좋은가? 도약을 매번 하면 좋은가? 용의 비 critically 뛰어 너는 누구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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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크는 나보다 훨씬 좋은 오크 같애 아 이미 잡혔을때 뭐가 있었던건가 보다 얘 뭐 딴사람 주고싶으면 어떡해 어 이게 더 좋아 이거 써 이거 써 40성 끝 아 이렇게 바꿔봐야되나 49 FE를 눌러 아 이렇게 아무튼 이게 더 좋은거잖아 됐어 할수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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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일이 없어여 어 얘는 내 애완동물이라서 얘는 뭐 장비 못하나봐 어? 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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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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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롱해롱 아 만지지 말래 근데 이미 만졌어 아 관통사격 추가행동은 어디있어요? 턴당 한 번? 턴당 이거랑 이거랑 뭔 차야? 건강대성, 짧은 휴식 두턴을 쓴다는건가? 이게 더 좋잖아, 이거보다 이게 더 좋잖아 턴당 아, 휴식해야 다시 쓸 수 있어 빵! 턴 종료 턴당 짜루치기 멍해짐으로 만들어 빵! 또 있어? 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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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지 말라니 깨졌네 시, 회복 턴당 잠깁 얘가 열 수 있나? 뇌가 자리하시네 어 뭐야 그리고 그 후에 깨끗한 소켓을 지켜봐요 아무것도 없네 콘솔은 도둑에 남아있어요 뭐 끼워 넣어야 되나 봐요 그 소켓에 있는 게 이 소켓에 있는 게 힘이 부족할 수 있어야 돼요 펜하나 도와줄 수 있는게 있을꺼야 얘도 도와줄 수 있는게 있을꺼야 도와줄 수 있는게 있을꺼야 닥쳐 이 오크야 됐지 아니야? 이걸로 해야되나? 이걸 열 수 있어야되나? 도적이어야.. 로그이어야 돼서 똥구멍으로 가볼꺼야 진 보열 soncar 버퍼만 endeu 공항 참아 어머 모든 말씀이 phase 그런 theoretically 그렇고 정말 안 나오네 컨트롤 하려면? 아 이쪽으로 오면 버리는거래 이걸로 해야되나 모르는데 이걸로 해야되네 이거 끼워야돼 내꺼 아이템중에 뭐있나? 요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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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끼워? 이걸로 해야되네 이쪽 똥구멍 뭐가 와 아 얘를 끼우는건가봐 맞네 쟤쟤쟤 쫓아가 똥구멍 쫓아가 잡아빨리 쟤쟤쟤 아 여깄다 아 여깄네 여깄났네 여깄났네 야 이제 너 응? 반대로 메커니즘은 안가겐 적대 여깄났네 끝 이것 따라와? 었쇠로 엇 헉 어? 줄마노가있는데? 깝 무릎도ш! 이 똥구멍에 있을수도 있어 공동구멍 끄네 이 많아버지인 인사는 이 마법의 여유가 숨겨진 곳에 있는 곳에 그들은 너도 기억하지 않아 이 마법의 여유가 숨겨진 곳에 아 여기 있나보다 여기 뭐 있네 누르기 뭐 오 어? 구리띠 J 눌러서 포기 아 이렇게 아 됐어 아 아 아 내가 스위치 눌러서 둘거야? 우자 우자 J 우자 섬뜩한 룬을 찾았다 아 룬 이해했어 이해했어 가자 오징어는 어쩔수 없었네 그쵸? 오징어는 어쩔수 없었어 그냥 강제 강제로 당해야되는 이벤트네 오징어는 자 아 기다려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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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을 해볼게 알았어 아 알았어 삽입 얘도 변이 될수도 있어 오징어가 될수도 있어 잘못 누르면 내가 아는게 없거든 지능 좀 부족한데 이거 한번 볼까? 못 먹어도 고잖아 이거 사실 아싸 딱댐 능지 1인 이유는 멍청해서 아 아 그럼 그 버튼 안하고 이거 했으면 아까 걔도 살았을수도 있겠다 파라사이 파라사이 이미 보너스 2야 아 이럴때 아 구했어요 이제 우리 동료? 씨발 이러고 안 움직이고 그냥 혼자 있기만 해봐 제이 섀도우 하트 고마 아니 잠깐만 방금 느꼈어? 나 서로의 뒤를 봐주면서 말이야 가자, 난 침소령이라고래 어 폭탄, 저거 폭탄이잖아, 던지는거 그건 뭐야? 오크랑, 섀도하트랑 사이가 안좋아가지고 어떡하냐 내가 잘, 둘이 사이좋게 해줘야겠다 완료, 하나 완료했어요 사기꾼, 침소령, 군인 레이젤, 복사, 섀도하트 얘는, 얘는 종교인이네 잘됐다 같이하자 이리와 자, 들어와 왔어? 들어와, 섀도하트 우리 뒤를 봐주기로 했잖아, 뒤를 봐줘 들어가 어? 얘 개잖아, 악마 종족 아, 문어 아, 내, 내 파먹어, 내 파먹어 아 악마 애들이 계속 공격해, 아 사망 그래서, 아무리 저항을 하고 있지만, 힘들어 아, 우리보고 말하는거야 탈출해야되니까 그 다음 스페어 이 개방을 연결할 때 우리가 도착할 때 그려들이 넘어져 그리와 그 다음 넘어져 어딨어 연결 여기 연결해야잖아 그죠? 할만 쏴 아멘 아 아 아 아 죽은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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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아 앟 어 물론 아 ud 크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냐 라아 아껴 써야되고 아껴 써야되고 아껴 써야되고 뭐 없는데요 얘를 지질 수가 없어 액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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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중계기로 연결하라 이거 내가 아까 이거 썼잖아 다음에 뭐 써요? 중계기로 연결하라 짧게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아아 다 이해했어 때려볼까? 뭔가요? 다 죽을때까지 정신이 다 죽을때까지 정신이 다 죽을때까지 아예 저거에 네 그 멀리서 얘네는 수준이 높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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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경험치죠 이런건 펄켜 도망가 아.. 죽여있어 아.. 아.. 지금 이기 오십구 어 얘 죽겠는데? 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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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뜨리고 오케 질꾹 난타 개패기 어 물어 뜯어 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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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 일어났어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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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이미 해버렸어 이미 썼어 이미 썼어 신성은 불꽃 뇌진탐 뇌진탐 충돌 오케 뇌진탐 어 뒤져 아아 비했고 몇시야 36 9 질풍겨 빠다다다다 또 때려 또 때려 오케 왜 한참 도망갔어 이번엔 여행 그리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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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거..버거운가봐 이거 좀 옛날의 컴퓨터긴 해 그래픽카드는 3080 근데 나머지가 좀 옛날이야 끊긴다 끊긴다 사라있었어? 살아있었어? 나 이거 머리 숱도.. 이거.. 렌더링 드랍이 써가지고 오는건가? 어..누가 딱 멈췄어요 낙하 데미지를 딱 막아줬어 흐흫 아아 렌더링 빨리 올챙이를 치료해야되요 어? 애들하고 헤어졌네? 뇌랑 렌더링 슈드워트 아! 잠깐만 그럼 개한테.. 아 아이템 가져간거 닥주만 좀 더 알 수 없냐 알 수 없냐 일어나도 진심해 렌듈 잠시만 내 어 너는 일어나도 와 섀도우 아웃 여깄네 근데 얘 만약에 못 구했으면 얘 얘가 없었던건가? 바닥에? 흐흐흫 흐흫 저 죽는거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어떻게 죽는거? 저... 이 배에 기억하시던가 저 기억하시던가 저 기억하시던가 저 기억하시던가 저 기억하시던가 그 기억하시던가 아 오프 모른대 치유사 너 아니야? 우리 서로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엇이 필요해 좋은 회사에 대해 생각해 좋아 서두르자 섀도하트 좋아합니다 아 구해준 것도 이어지네요 내가 했던 것도 쉽사리 이거 막 하면 안되겠네 이거 그 뭐야 워킹데드랑 다르게 다 기억하네 애들이 그러면 섀도하트가 아까 먹은거 이거 레벨업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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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 어떻게 해요? 사람끼리 다 옮겨 이거 샤넬 샤넬 하나 주고 어 이거 가져갈 수 있어 내가? 이거 귀속이라서 헤어지면 다시 가져가나? 어? 안돼 어쩔 수 없지 뭐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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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나 그러고 나 이해했어 저거 긴 휴식 뭐 잠을 자야지 다시 채워지는 스킬들이 있고 짧은 휴식은 짧은 휴식은 모르겠어 아무튼 뭘 하면 되고 소마법은 그냥 하는거고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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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면 어쩌.. 어쩌건.. 하아.. 침 슬픔 스타벨 스타베이 스타벨 수oz 크레딧 스타벨 스타벨 쥬픔레 스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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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도..뇌도 찾으면 있겠지? 주머니 선생님 금새기 안테린거래 아..참 엇..오호 inver pea 휙에는 무슨심 영웍 선택이 어딨어 아싸 죽어서 데리고 앗 얘 죽었나봐 아닌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닐 수도 있었는데 아이템이 왜 계속 있지? 아우 너무 배부른데? 식량이 필요합니다 식량이 필요합니다 앗싸 어부 짐 뭉개졌고 어? 캐스트? 사랑해 이런 말했네 내일 만나면 또 말해줄게 계속 우리가 늙어서 흰머리 날때까지 그러니까 가는거야 우리 발더스 게이트로 가자 위험한건 알지만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야 지난 몇달 힘들었지만 거기 가면 조금 더 편할거야 보트버리고 오래된 다리가 보이는 언덕에서 만나 챙길 수 있는건 다 가져와 나머지는 두고가자 사랑해 안나가 아아 오래된 다리가 보이는 언덕 거기로 가면은 안나가 기다리고 있겠죠? 좋아 좋아 가는거야 가버렸네 갈때는 순서없네요 갈때는 순서없네요 어? 도둑의 도구 좋아 야 나만 줍냐? 너도 주워 이제 잔지 wait point 오오 필레포트할 수 있더요 뭐그러스 잠깐 뿌리 다 뜯어 H 어 이런거 만들수있어요 같은거 3개 결합해 승화물을 만듭니다 에이치 아 이렇게 만들수있어요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만들수있답니다 수류탄도 만들수있고 승화물 이거 3개씩 모으면 승화물 만들수있답니다 얘도 에이치 누르면 만들수있답니다 뭐야 이거 오케이 여기 이거 포탈 좋아아 가는거야 군형 공동군형군 다 떨어져서 다 떨어져 와 이거 돈 많다 와 이거 돈 많다 에이씨 자 얼추 다 뒤졌구요 음 자 얼추 다 뒤졌구요 군형에 이 있나 볼까요 한번 아까 뇌들이 들어갔거든요 내 애완뇌 있나 아 아 아 아 이 자식들이 아 아 추가 행동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추가 행동 포인트 하나, 기 포인트 하나 이렇게 두 개 쓴다는 건가? 근데 기 포인트는 휴식을, 짧은 휴식을 해야 세 번이 차 그니까 요거를 한 번씩 쓸 수 있는 거야 행동 추가 행동 이게 뭔지 모르죠? 추가 행동하고 그냥 행동이 이게 추가 행동인거지 뭐지? 다 그냥 기본 행동이야 다 그냥 기본 행동이야 가는 거야 아 위에 턴 순서가 있네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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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질주를 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다 행동이네 뭐야 담독이 밀치기 저항 하나 쓸 수 있는 건가? 이거? 하나 쓸 수 있는 건가? 이거? 아 이렇게 이거 다시 돌아가려면 어떡해요? 이거? 저.. 이거 기본 세트? 아 이거 아 이건 짧은 행동을 치는데 아 이거 풀리미 이거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게 아 여기 써 있구나 휴.. 짧은 휴식 짧은 휴식은 뭘 해야 짧은 휴식이에요? 아 전투 전투 끈 턴 종료 오른쪽 비전투 아 그냥 이 전투가 끝나면 짧은 유식 캠프로 가면 긴 유식 아닌가? 대실패 대실패 대실패는 뭐고 그냥 실패는 뭐야 아 거기서 짧은 유식을 선택해야 돼 아 얘들 센데? 아 아 연금술 할때 쓰구요 어 어 이거 슬로써 싫어 아 아 일 남았었어 빌어먹을 어 이거 한번 써볼까 호잇 침착한 방어 흠 때리고 해봐 이 전투가 끝나면 여기서 이동하면 내가 공격을 받네 끝나면 파밍을 못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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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루에 두 번 긴 휴식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긴 휴식하면 아 야영물자를 40개씩 써 아 짧은 휴식은 자원이 필요없고 짧은 휴식해야지 아 끝나고 뒤줄 수도 있고 아 끝나고 나가다 나와 멍청한 것들아 한번 더 짧게 쉬어볼까요? 아 한번 더 짧게 쉬어야겠다 펄클릭이 편해요? 펄클릭이 편해요? 어 그러네 어? 살아있어요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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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알 수 없어 어? 아기를 발산한대 죽어가도록 내비둔다 경험치 아싸 경험치 죽이면 경험치 못 얻지 않아요? 이렇게 죽여야 경험치 얻는거 아냐? 경험치 아 뭔 소리가 시체 루팅 아까 했어 뭔 소리가 났는데? 아 여깄다 뭐야 얘 응? 쉽지? 눌러서 너 못죽여? 안죽여봤어? 뜨지야 저건 아 아 지각을 못했어 내가 현장 실패 어 쉽게 믿었던 이 사람을 도와줘 섀도하트 도와줘 어 그렇지 섀도하트 좋다 하하 아하 프로미스스 프로미스스 근데 나 다른 업무가 있어 지금 내가 너의 ship에 있는 봤어 내가? 어? 없네 오 나 이거 엄청 높아 보너스 7 오케이 보너스 이 새끼야 대 자 이 써너브야 기억을 안하고 있는데 이 써너브야 그 빛, 그 빛 그 빛 그 빛, 그 빛 그 빛, 그 빛 그 빛 그 빛 그 빛 눈이 빨간데 그 빛 생각해보는 것 그 빛을 정리할 때 그 빛을 정리할 때 그 빛 죄송합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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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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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제 이름은 아스타리언 그 빛이 내가 그 빛을 잡았다 어? 나도 발더인이면 발더인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발더인이야 우리 정확히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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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이런 암 암 암 암 암 당연히 내가 몬스터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기대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도 못 일어났네 목적이 같으니까 이 것들을 계속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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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보는거 봐 깔아보지 마 경고야 레벨업했어? 레벨업했어? 아니 키가 작아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 이렇게 쳐다봐 로그? 하이엘프 로그네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 있지? 돼지 돼지야 진정시켜 동물조론 있으나? 나 있나봐 어? 나 바위 바위인데 나 바위 너무 많이 왔어 어 됐어 보너스 보너스로 섀도하트가 좋아해 생명을 소중히 하면 좋아해요 도둑놈이 이리와 하! 아 1번 했어야 됐나봐 1번 할걸 벨라도나 벨라도나 뜯어 뭐해 나만 뜯어? 먹으라 먹으라스 뜯으라고 나만 뜯냐고 도둑 도둑 도둑이라도 도둑의 도구가 있네 도둑의 도구 도둑의 도구 두개니까 나 하나 줄게 어떻게 뛰지? 길이 어떻게 해요? 길이 어떻게 해요? 너도 줄게 하나 단거? 4에서 7? 찌르기 경량형 기교형 투척형 경량형은 양손에 차진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숙량이 되지 않았어 실수드네 숙련 됐어 됐어 가자 추가행동은 소비한대 쌍수는 자 올주 다 돌아다녔죠? 지도로보면 이렇게 한바퀴 돌았네 여기로 한번 가볼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 뒤졌네 여기 귀족남성 돈 많겠다 키위 로켓 네 사운드 로켓 해야지 endless tecnología Rock 어느정돈지? 어둠도 있어 다 열었고 비비적거려? 어두워서 온가? 비비적거려 비비적거려 요쪽도 궁금하긴 한데 아씨 아 여기 얘는 숨기가 있어가지고 숨기가 있어서 숨기가 있어 뭔가 아니네 시 도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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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맨 아래 단체 은신이나 개별 은신 있어요 아 2라운드 3라운드 다같이 숨기 아 따로따로 움직이는것도 있어 나 혼자 기다리라 한 다음에 파리구기 따라오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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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자막을 키우지마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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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가자 저쪽은 없어 방울판 이렇게 잠시 다시 이제 막간다 금저번걸이 금저번걸이 손쉬운 사용옵션에서 주사위 보정? 어디있어요? 주사위 보정? 어딨어요? 주사위 보정 락픽은 니가해 너 도둑놈이잖아 우와 전문화도 있어 도구도 있고 해제 실패하면 망가져 보너스 추가는 아 이거 걸어서 근데 이거 걸면 좋은거 아냐? 뭐 손해보는것도 없잖아 공짜잖아 아 고를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골고루 걸어 걸고 도구도 없어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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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해제 도구가 필요해. 얘 인지를 했어 얘가. 앞장 쓰면서. C! 컨트롤 C. 다같이. 왼신. 아 지각 실패. 아우 피해가는게 좋겠대. 다 지각해. 애들이 막 지각하고 있어. 아우 뭐 이런거 지각하고 있어 막. 나. 나 계속 지각해. 아우 또 지각했어. 또 지각해버렸어. 또!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것도 맞는거같은데. 지각설명예. 안건드려야지. 안건드려야지. 안건드리면 그만이죠. 키고. 키고. 습. 리스크가 있을텐데. 열면 좋은. 안건드려야지. 따라와. 지각해. 빨리 지각해. 오감을 자극해 오감을 자극해서 깨어나라고 화가만 벤치 함정일 수 있어 함정일 수 있어 함정일 수 있다 숨기 풀어 잠시만 갖고 와 싼가락지 없네 오오 미쳤나봐 불 붙여 미쳤나봐 미쳤나봐 뭐라고 소리가 들려 조심조심 은신 모두가 은신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아 따야돼? 오케이 딸 수 있지 조사 부셔 부셔? 안 부셔 침소리로 바꿔 리더 이리로 나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대로변으로 가 꽃병 침소리로 던질 수 있네 옮길 수 있어 어 어 어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네 럭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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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픽은 니가 인도 헉 어 조사 럭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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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랑 똑같은거네? 너무 많이 들고다니면 안좋혀 나 벌써 이만큼인데? 이 회색 안에서는 괜찮죠? 여기도 불을 붙여 석이 시험판사를 저 안쪽에 뭐가있고 굴로도 갈수있고 물 이동속도가 반절주름 번개와 냉기 피해에 취약함 이동속도가 안되? 안노네? 여기는 갈수있어 레버 뭐야 이거 레버 내려와 이거 미칫 실화냐? 돌아갈수있나봐 일로 돌아가 나왔어 사원에서 해치로 단건뿌리 이렇게 길이 있어 나갈수인데 아까 사원 더 가볼까요? 궁금하니까 아 요 안쪽이 좀 궁금하죠? 저장 저장 어? 종교판장? 같은 종교면 못해? 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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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왜이렇게 막 가져가도 되나싶어? 단추! 뭐야! 어? 지각 실패 지각해야될게 뭐가있나보네? 아 나 턴 안되서 있잖아 아 헬스 아 얘네들이 일어났어 안에 있던 애들이 어서오세요! 어둠이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있어 안으로 들어가 끝나고 가야되는데 쇼 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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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와 플레이 할께요 니가와 티가와 클락클락 배틀 배틀 클락 안와 안와요 내가 와 플레이 해야돼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나 내가 가 플레이 아 내가 안보여서 그래요? 이게 인지하는 범위잖아 그쵸? 그럼 여기까지 와도 되네 어? 클라 몰라 몰라 클라클라 계속 봐봐 몰라 클라 점프? 점프하면은 소리나는거 아냐? 클라클라 클라클라 들어가? 숨으면 범위가 더 좁아요? 죽여 오우씨 미쳤다 한방에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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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도둑은 공격하고 또 숨을 수 있어 미친 클라클라 안보여 또 심지어 턴 도둑 개사기네 근데 얘는 여기있는 걸로 인지하는건가? 우리가 지금? 그쵸? 여기여기여기여기있는걸로 인지해 뛰어볼까요? 아 숨기 성공 이것도 랜덤인가봐 뛰었는데 안걸릴수도있고 걸릴수도있고 뛰면 위험하네 아 빨간 바닥을 지나서 아 빨간 바닥 빨간 바닥 안지나면 안걸리죠 아 아 아 아 그럼 어떻게돼 여기 여기까지로 보이겠네 그러면 야 나 혼자 다녀올게 그냥 눈 있어라 아 아 내가 옆에 있었는데 모르고 왔어 얘네 폭병 걸렸어요 걸렸네 아 흐어 턴 언데도 있었는데, 이거 시야에? 그럼 이거 하면 되나? 아.. 이해하네 뭐야 된거야? 퇴치된거야? 뭐야? 이거? 아 얘가 성공했다고? 아 추가 행동을 하려면 더 할 수 있어 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두개를 할 수 있는거야 자 밀어봐 그리고 얘는? 마법도 하네 얘? 어? 어? 시X 안죽었어 다시 나가 아 아 아파 어 침묵 뭐야? 침묵당했어요 이거 앞에 보고 뒤에 보고도 있어요? 명양? 어 빗나가고 개패 엎어졌고 어? 어? 추가로 질풍격까지 할 수 있어 와.. 추가에다가 요거 쓰면 질풍격? 요걸로 행동으로 한대 때리고 미쳤죠? 챙기고 얘는? 쓰러졌으니까 한턴 베지 얘는? 아 패고 밀어 얘네? 이 점이 뭐야? 숨.. 숨어있는거야? T 숨거나 고지대? 일단 숨어 숨어진거야? 아 넘어가버렸네 행동은 써버렸네 아 아 추가 행동 잡아뜨리기 아 아 아 저들은 보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거야 휴식? 안해 왜해 이걸로 먹어도 되잖아요 이걸로 먹어도 되잖아요 이런거 아 열쇠 열쇠 얻었으니까 그죠? 스페이스 열쇠 얻었으니까 스페이스 누르면 모드층 기계 어 뭐야 지각했어요 물약 물약 바닥에 던지면 열어면 동시에 회복하나 지랄마세요 어 어 동료다 뭐야 미라상태네? 왜 잘난척하는거지? 도문 도문 아 고마워 돼 그가 그가 만들어지 그러나 말씀하려면 대답 잘하면 뭐 주나보다 퀴멸자의 생명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자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가 평소 생각대로 말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상대방은 누구예요? 그 미라잖아 미라면 뭐야? 비자연적인 거야 억지로 생명을 늘린 거라고 그쵸? 억지로 생명을 늘렸다는 건 뭐야? 이미 일반적인 생명관이라는 게 있지 않아 모두 같지? 속어법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 달렸지 요거는 이제 이 미라가 뭔가 이루고 싶은 자기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라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혹할 만한 대답이겠죠 아래 더 있다고요? 아래 더 있네 그 사람이 무슨 내게 있어서 생명은 화폐로서만의 가치가 있어 그 밖에 중요하지 않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봐야 돼 지금 이 미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니까 그냥 가동한다는 거에 생명의 그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은 어... 요거는 이제 또 맞는 말일 수 있죠 모든 생명은 무한의 가치는... 희생할 가치가 있어 아 희생할 가치 생명만이 중요하지 몽크 필멸자의 생명은 하나가 아니다 아 이거 좋다 아 아냐아냐 쓰읍... 전체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일구나 어 요거로 가자 7번으로 가겠어 7번 눈이 근데 참 순하네요 눈이 참 순해 좀... 아 만족스럽구나 아 만족스럽구나 좋아 좋아 미라 아저씨 기분 좋아졌어 약간 명운님 명운님의 눈이네요 그랜새 ㄱㅁ ㄱ ㄹ ㄹ ㄹ ㄹ ㄹ ㄱ ㅇ ㄹ ㄹ ㄹ ㄹ ㄹ ㄹ ㄹ 근데 얘... 레벨 1밖에 안되는데 나댓네 난 몰살 당할까봐 안 나댓는데 난 몰살당할까봐.... 안 나댓는데 ㄹ ㄹ ㄹ ㄹ ㄹ 자꾸 내려다보네 암습해보라고요? 아 가버렸어요 아 아까 암습할걸 오! 영혼동전 영혼동전 스트레인지코인 아 여기 들어오길 잘했어요 목걸이 죽은자와 대화할수있어요 사령계의 주문 영주 분비선 보상있네요 아쓰고이 스고스고이 오케이 좋은거 요거는 자 짬대로 짬대로 그 하달합니다 물려받는거야 짬대로 자 분배 잔 자 잔더 유리성배 나는 청동잔 이렇게 나눠 짬순으로 요건 내가 보관하기로 했지? 응 내가 보관하기로 했고 내가 좀 많이 갖고있으니까 자 무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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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의 정신 너 하나 가져와 노예의 정신 짬순으로 플루트 할수있는분 숙련이 안됐네 아 정렬기능 아 정렬기능 아 이거 쓰.. 이거 하자 어떻게 해 이거? 왼쪽이? 아 이거? 갓치 아니 획득순서 아니다 갓치 유형 아 됐다 정리됐다 은재로켓 기름병 기름병 나눠 항아리 항아리 이거 어떻게 뭐 깰수있나? 아이템창에 우재요? 필사본 기록 항아리 아 우클릭하면 나와요? 움직임 아 이거 뭐 안에 내용물이 있나 해서 꽃병 꽃병 이런거 없습니다 나가죠 이제 다 봤다 오케이 자그마한 던전 하나 완료 어 이거 뭐가 와 뭐야 예 죽이면 좀 아까운데요? 나중에 만날수도 있으니까 가자 그리고 이거 잠깐만 모여봐 모여봐 좀 루머가 있어요 이거 던지면 뭐가 된다고 오 투첩 오 진짜 영향을 받네 얘는 왜 안올라가 쥐 눌러서 쥐 눌러서 네 따로 컨 하고 더 뭉쳐야돼? 아이씨 불 아아 아무튼 오케 아 왼쪽 가야지 왼쪽 이게 알아냈거든요 이제 어디야? 어디야? 도와주 뼈 왜 뭐 누가 뼈 뼈 뼈 뼈 뼈 뼈 아싸 자, 짬순으로 내려줄게 죽은 신드레서? 아싸? 뭔데 이거? 아.. 아싸? 근데 내가 갈려고 한다는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지나갈 수가 있어? 아, 죽음 친절하네, 게임이 여기가 아니었는데 아까? 나 갈려고 한다가 여기였나요? 여기였.. 여기였던 것 같애 여기 옆에 여기 여기야 여기 내가 불 붙인 것도 그대로 있네 열어 여기 나와 나와봐 다 나와봐 나, 나 좀 칼 좀 듣게 나와봐 자, 다음 하염탄 이끼니! 나와봐 아우, 짧은 휴식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네 아니, 나와봐 나와봐 왜 저거 안 돼? 수, 조사는 안 돼요 조사 화염 피해 했는데 안 되잖아 약간 튼튼함의 칼 대보라고? 커서 대봐? 아아 뭐야 그럼 랜덤으로 될 수도 있네 일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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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일기니! 생명을 해야하는걸 싫어해요 알려줘 알려줘 아 올챙이 하면은 그 친한 정도에 따라서 안될수도 있네 어 어둠의 딸 비밀이 좀 있어요 근데 제 섀도우 아트는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베개 자국이 아직도 좀 있거든요 여기 그 아까 그 코디에서 있었던 눌린게 아직도 있네 아 지금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나를 아 말하기 싫으면 지켜주는 것도 호의를 가질 수가 있겠네 너도 피바 너 왜 그러냐 암습공격 어 문 문한테 암습하면 되는거 아냐 아 문은 사실 모르지 의식이 없으니까 힘줄 이거 11이 안떠요? 이게? 뜨기도 해? 아이템에 뭐 뭐 없나? 독소는 아까 안된다고 했고 기름병 어 나와봐 나와봐 다 나와봐 구릅 풀어 그냥 내가 한다 오케이 된거야? 이거 된거야? 이거? 이 지역이 이렇게 바닥에 이끼니? 안된거 같은데? 안된거 같은데? 안된거 같은데? 기름병 하나 더 있거든? 여기다 이끼니! 이끼니! 문에다 쏴야지? 근데 이게 안되는거 같애 달았어요? 어? 달았다! 나와봐 아 시바 헬스! 크립트에 빠져나가 근데 이거 근데 그거 해서 알은거야 사실 이거 할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뿌옇게 해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 안했으면 이거 몰랐지 자 침소령이 앞장서 아 뭐야 마리? 마리가 다음이네 마리는 음 마리는 흠신 패줘야겠다 흠신 패주고 오케이 두번 때리기 아 지나가니까 기름 묻었어 우리 얜 누구였을까? 얘 우리 동료가 될 수 될 수 있었을까? 가죽화봇 가죽화봇 가죽화봇은 내가 입으면 안 돼요 왜냐 나는 안 입을수록 방어 보너스가 있어서 근데 얘는 13 11 똑같네 이 아래 40은 40정도의 가치가 있다는건가? 이게 더 무겁고 가치가 있네 아 팔면 내꺼 자 아! 잠깐만 아우씨 옆에 뚫려있어 추후에 숨결에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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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많이 모았거든? 책? 조사 어? 나 열수있잖아 비전 금력 딴 애 갈까? 린도 린도 12였어 12 부터 3개 아 이거 실패하면 영원히 못하나? 계속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락픽으로 열수도 있네 락픽으로 열 수도 있네 이 아 아 어 됐어 근데 이게 3떠서 인도가 ... 뭐라고 써 있어 거꾸로 쓴 거 아냐? 종교, 나 종교가 있잖아 또 얘 맞춤형이네 10 거의 끝났어 아 근데 좋은 도움 없이 넘겼네 어? 왜 조사 왜 판정 실패야? 왜? 고향감 아 이런 기분 좋은 성취감을 느끼면은 여기 생기나봐요 끝났어? 더 어딜 수도 있었던 거 아냐? 레이젤 어디 갔냐고요? 다른 캐릭터도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레이젤? 레이젤이 누구야? 오크? 아 오크 갔어요 헤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충격으로 락픽으로 돼 아까 됐었어 안되네 안되네 한번 하면 끝이네 아까 락픽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미 해가지고 끝났어 니꺼 그리고 요것도 안 읽었어 헤이호 그녀가 그랬다네 책 14원 책 책 책 책 책 책 책 책 책 됐다 여기 얼추 다 다 저장했죠 뒤졌죠 횟불 아싸 횟불 아싸 도둑의 도구 여기 또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죽은자와 대화하라고요? 어떡해요? 죽은자가 어떻게 되어가요? 아아 맞어 오 이거 좋다 나 이거 이거 반지 반지인가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거잖아 한 번 아닌데 한번밖에 못하는데? 아아 죽이면은 못하나봐 긴 휴식 해야되데나 내가 죽여서 삐졌나봐 근데 왜 여기에 또 생기는거야? 아아 한 번 걸면 계속하네 레바 레바도 있고 이런 비밀문도 적극 이용할 수 있다 어 여기 뭐 빨간게 있어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나쁜 얘도 대화할 수 있어요? 이런 애도? 구로 풀어 F4 깔가면 안되? 흐흫 아아 되지 안..안..안 담궈? 뭐 안죽었어? 안죽었구나 내가 맞았어? 아 자동으로 암습공격이 안나갔대 아 자동으로 암습공격이 안나갔대 오케이 턴 종료 내가 잡으면 돼 자 하나 합쳐 이거 피가 없네 괜찮겠어? 시체랑 대화 내가 죽인건 아니니까 대화하겠지? 어 형 어 산적의 열쇠 회불 아 화염으로 이렇게 펼수도있네요 오 이거 좋은데? 곰봉 대위치 어? 횃불! 짬순으로 지급 화염 데미지까지 있잖아 이게 더 좋아 아 근데 나는 왜 이게 돼요? 나 이게 왜 되는거지? 아 합해서 3에서 9야? 아 이렇게 하고 다시 끼면 돼 아 이렇게 음? 음? 왜 없어지지? 아 두개라서 열어 열어 아 아 아 아 아 너네네네네네 너네네네드 주우세음 왜 기어댕기냐고? 몰라 우유통 양철시 없이 우유통 아싸 책 나 책 좋아해요 잘 읽었다 우유통 도마 나무상자 잉크병 중요한게 아니면 안 떼어준다? 여기 있는데 왜 안떠 알트 했는데 아싸야 기어올라 여기 이쪽에 우리 안간데 또 있거든요? 싹싹 쓸어 안타른거 있어 여기 이리 오너라 어 침대에서 자 좀 다 니네도 자 아 너 자도 어 특히 너 된거야? 책 모음 가져갈 수 있는게 없네 뭐 없네요 여긴 우리가 들어왔던데 아 여기여기 여기도 가야돼 아 바튼 하시드 숨어 숨어 아 여기서 보여주고 숨어 여기서 기회 공격합시다 아 문 닫어 그래 문 닫고 됐어 질주 이게 방망파 작전이지 아 숨기 성공 실패 숨기 성공 실패 뭐야 이거 왜 안때려 왜 안때려 아 나 나갑 나갑 미칫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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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은 뭐야 나갑다 도망가 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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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 왜 그거야 안죽어 하시드 어머나 아 길고 개 퇴기 에이 아 또 닫아? 아 닫을걸 아 아 아 아 아 отдых 아 아.. 촛불도 꺼야돼 어? 뭐야? 숨은거야? 아씨 불이 너무 밝아 아.. 들쭉 이기니! 아.. 얘 이거 기회 공격을 왜 안 한다고요? 도망갈때 안벗어나서 귀를 막았네? 어떻게 해야돼? 얘를 빼? 아 가까이였다가 벗어나야 캡프리선 또르가 드로우독 아.. 좋은게 좀 많은데요? 정글 여장기 정글 여장기 부츠 0.5 0.5 이거 한 번 뭐가 더 좋아져? T 의미없어요? 기분? 야 네네도 가져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분당해 듣자 책 읽어 소설인가봐 대화 한 번 해볼까요? 나 우린 공격하기 싫었는데 니네가 왔잖아 밴파이어 제주 이거 다 팔면 돈이 됩니다 밴파이어 제주 어 밴파이어 제주 또 있어 얘들이 좀.. 상태가 안좋네 마을가서 쉬자 아싸 아싸 어 여기 잉크도 파라 와 여기 많다 기록물 다 세비야 아싸 기록물 다 세비야 다 돈이거든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자 됐다 와 뱀파이어의 저주 다 맞다 명판? 못 읽어요 낙탈자의 상자 끝 어 저기 뭔가 있어 어 아 이것도 지각해버렸네 내가 뭐가 있네 뭐가 또 있어요 이 안에 아 제가 뿌신 문이에요 힘으로 열었죠 힘으로 연게 아니구나 요걸로 열었구나 양초로 다 열었다 이제 다 봤거든요 이제 끝 청소 끝 진짜 알차게 뒤졌다 그지 어 여기 뒤쪽에 뭐가 어 이거 뭐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초풀 꺼 초풀 꺼 나가자 안돌은 불쌍한 안돌은 불쌍한 안돌은 자 단체 단체 은신 어 뭐야 이거 개꿀이잖아 긴불보크 자 이제 이거 긴불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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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 나 몰래 은신으로 갔는데 사 어 나 사기꾼이라 기만이 돼요 놈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더 좋아 기만이 인도 있으니까 너무 좋네 이거 성공 뭐 아 그냥 일부러 죽일 수도 있고 그치 일부러 싸워서 죽일 수도 있어 아 이거 내가 클릭하려고 하니까 아 클릭해서 들켰구나 이 지나가면 이거 어떻게 해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마을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 여기 이거 이것도 있어 일로도 갈 수 있고 어 드래곤 알버섯 어 드래곤 알버섯 어 옳지 승화물 한번 만들어볼까요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우 흐내물 머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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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면 머그라스 현타겟 물약을 생각을 읽는 물약 1회용 머그라스랑 아무 승화물을 합치면 머그라스랑 아무 승화물을 합치면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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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킴 에어컨 야영포인트 엄청 많을텐데 220 120 아.. 체력만 채울 수도 있고 아닌가.. 아.. 다.. 다 해야되는구나 하기 싫어도 다 풀로 채워야죠 나눠서 못하죠 아.. 전 안잘래요? 마을가서 잘래요 아.. 여기 왔던데잖아 옥상으로 온거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네? 발상 아아.. 뭐지? 흑더미 헷지 헷지 이거 우리가 왔던데 아냐? 헷지? 흑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아이씨 그럼 다시 올라가 아 그럼 아까 올라가가지고 얘네들을 위에서 만날 수도 있었네 그죠? 뭐 여기 아까 떨어진대 막걸리 어.. 이쪽으로 도둑 한입 버섯 아 이제 일로 가 초급물자 아 이 뒤쪽 나 아까 안왔나봐 여기를 아 아 풀렸어 요기 요기로 갈 수 있는데 꺼 물 아 점프 애들 다 알아서 점프 하겠지 어 삽 있다 삽 어 개쎄다 이거 화약포탄 침이 너무 많아 아까 거기 가서 또 할 수 있잖아 또 가 또 가 캠프고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였던거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야 포탈? 아 포탈 가면 다시 못올수도 있단 말이야 아싸 오케이 물 어 이거 물로 풀 수 있는거 아니야? 잔으로 잔으로 안되네 이거 이거요? 지금 이거 말하는거요? 아 아 두고 아 두고 레이저 어 여깄다 레이저 레이첼 바닥에 있는..뭐라고? 얘를 떨어뜨릴 수도 있나봐 근데 얘네는 대화가 되니까 제일 좀 말 잘하는 애 내가 갈게요 집에 두꺼비 닮았다? ㅎ 어쩜 진짜 두꺼움이 닮았다? 아 밑에 더 있다구요? 오 설득도 있어 인도 오 북서쪽 네티 그리고 조심하세요 고블린이 모든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 착한데 얘네 인종차별주의자라서 그렇지 종족차별주의자라서 그렇지 착한데 어? 피가 너무 많이 됐어 그 문헌가 봐 아는 방법을 알고 알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알고 내가 알고 있어 츤데레라 그래요 얘랑 얘랑 사이가 안좋죠 아! 쉐도우 아트가 싫어요 같이 가면 처음부터 계속 갈렸죠 근데 얘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얘 아는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 오크랑 엘프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이쪽으로 그냥 쭉 갈 수도 있는데 된 것 같고 포탈로 가볼까요 야 그럼 이거 풀파티인가? 우리 풀파티에요? 다른 멤버가 있으면 고민을 해봐야겠네 이제 아 이게 또 이동하는 것도 자동이동 어? 클릭으로 이동 못하게 하려고 치사하게 위험해 보입니다 저장하고 가자 살짝 위험해 보인대요? 안가야겠다 살짝 위험하니까 안가야겠다 살짝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갈 길이 있거든요 어 근데 다시 돌아와버렸네 갈 데가 없네 저기로 가야 되네 저기로 가야되네 기스양키 찾으러 찾으러 아 아까 찾다 마라짠쓰 기스양키 거기 그 우리 아까 뒤졌던거 어이포인트 발견됨 아 에메랄드 숲 주변이 잔쓰음 좀 피가 없으니까 한 번 좀 쉬었다 갈까요? 물자도 많으니까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잠을 여기요 음... pross이로 밤에 도착 저는 몸을 잘 안 했네요 생각하시나... 제가 정말 잘 모르는 것을 예상했을 때 정말 이게 너무 새로운 밤에 도착하는 길을 흘리기 타고 있는 타운소 오 몽크 아 얘는 야행성이라 아 이렇게 해서 좋은 말 해주면은 그 뭐야 그런 것처럼 그 뭐지 이런거 챙길 수 있네 뭘 아 아멘 말을 되게 이쁘게 하네요 박제된 하이에나 머리 작업대 돌침대 물통 섀도우 하트 아 또 내 마음을 또 알아요 무슨 뜻이야? 아 얘는 다 조심하네 하긴 걔도 만남이 좀 이상했죠 이런걸 좋아할거란 말이야 이런말, 그치? 이런말 좋은말말 한번 해주고 자 이런말 한번 해주고 들어가서 잘까요 이제? TV 자 이제 나는 돌침대에서 잘테니까 너네 거기서 잘 아 여기인가? 이건 41당 되면 되네 6, 무게 6 아 2, 무게 2 아 이런걸 빨리 먹어야겠네 이런걸 아끼고 보급물자는 아끼고 한거 더 3, 3, 3 1, 2, 3 1, 2, 3 2, 3 3 오케이 아 얘랑 얘랑 맞어 성대기 아 비꼬는거에요? 띠껍다는거에요? 그니까 얘가 그나마 그거야 상식이냐 아 이거 체크하구요 아 이거 체크하구요 자 이제 갑시다 여행합시다 아 다 풀로 찼어요 뭔소리야 아우 끊긴다 아우 끊긴다 아우 끊겨 아우 끊겨 스포 스포, 스포 하지마세요 으메 아우 끊겨 ㅎㅎ겟 아구 얘도 동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구 죽었어 바스 됐다 위에 됐네 어이구 끊기냐 어이구 그래픽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오 도약 어이구 어이구 이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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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다 위로 올라가야겠다 65%인데 잡았어 집결 뭔데 집결 주님 함께 주님 이렇게 주님 그냥 가면 이동력이 부족 된거야? 내 길은 정말 나를 회복했네? 아 잘게요? 뭐야? 와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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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겨 서순 아 뜯게 해도 되네요 으악 아 그러네 얘는 계속 할 수 있구나 보조로도 미쳤다 미쳤다 폐일 폐일 아 아 에이 아 눈 누구? 호호 아아 패고 질풍격 패고 끼씨암키 끼씨암키 그리고 도둑 왜 올라갔냐고? 여기서 활 쏠 수 있어요? 도둑들 아아 레이저 와 이렇게 세게 아라딘 아라딘은 그냥 써내네 잠깐 놈 아냐? 다음에 또 가저것 같이 잘난다 Voll 왜 그래 뭐 근데 왜 분리점 있죠? 대상이 유효사거리로 벗어나서 됐다 다온다 닫는다 와 제대로 맞였다 추가해도 다온다 사기네 소마법 이즈니 이즈야키 이즈니 뭐 자고있어? 이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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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이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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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간건 범죄야? 아냐지 대충 다 뒤졌거든요? 자 책 담당 책 좀 읽어 책 좀 읽어 히메장갑 나 무기 무기 있으니까 너 해 너 줄게 모닝스타 ES7 ES9 이게 더 좋죠 너 해 방패 E 방어도 방패 할래? 방패 아쓰 주면 안좋잖아 요정도? 방 저 종족이 작은 종족이예요 어 좋잖아 어 고블린 싸움꾼도 왜 왜 그거야 다른 애가 죽여서? 어? 어? 이것도 빨간색이네 그냥 한번 보기만 할게 오면 가자 카논 엘레기스 따라와 다 따라와 그 전투 종족처럼 생겼는데 전투 종족이 아니네? 그 전투 종족처럼 생겼는데 전투 종족이 아니네? 아 구 coastal 남방을 извращ possibility 그만 있으니 발매 하시니 그 적은 시간이야 말해 지금 말해 아 죽은자 대화하자 그래 오 드디어 드디어 말하고 싶은 사람 있었어 아니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You... can't... breathe. Guarding... gate... have... to open. You... can't... take much... in... bedroll. There were... goblins... Aradyn... Aradyn 아까 열어달라는 애잖아. The spell's power wains. You can ask no more questions. 축정이 같은 것 밖에 없네. 그니까... 죽는 과정을 본게 아니고... 여깄네. 죽는 과정을 보는게 아니고... 안본 시체를 보고 대화를 할 때 유용한 거네. 오케이, 알았어요. 가자. 중심적으로 나지않은 Fedora 숨어서 움직이... 돼요? insight. 잊지않 murder Lailyusa 방을 어디서 놔 보자. 그럼, Riku. 그럼 이제 뭐? 우리 죽을 수 없을까? 우리... 우리... 우리 할 수 없을까? 우리 할 수 없을까? 우리 할 수 없을까? 네. 조심해. 네. 우리 할 수 없을까? 우리 할 수 없을까? 어. 아. 얘는 좋겠다. 원래 도덕성이 없어서... 미안하지도 않을까. maintainer 전해. 여성 Extreme. Please 좋은 남은 당신이. 자막은 가사로 크로스로 나off. 죽을때 안 하기를... 신경 쓰게 된다. 신경 쓰게 될 때... 신경 쓰게 된다. 신경 쓰게 된다. 신경 쓰게 된다. 당신은 안 되는 거 아니? 아름다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더가 예라서 아 아 » » » » » » » ㅋㅋㅋ 어 얘가 없어 옆에 아이씨 어려운거 였는데 아 너 바꿔 리더가 중요하네 같이 다녀야지 제가 가져가야겠다 이제 바꿔야겠다 제블러 제블러 전 침소령입니다 잘 만났습니다 제가 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침소령은 이 침소령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당신의 업무는 무엇이든 제가 빨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루이드가 모두가 도착합니다 이 침소령은 그의 정보를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드루이드는 이해심이 많은 존재로 나오잖아요 눈에 불이 났어요 아라딘이 대장인데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데인에 다가오르는 역전К이 이 서비스의 뱅을 준비했습니다 아라딘의 조작에 대신을 내놔 제가 구취하였습니다 Kurga의 warming 어떤 드루이드에 이오가 그녀는 뭐 못莫더군 그들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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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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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메신저자야? 우리에게 큰 돈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걸쳐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드루이드는 중에서 그로브의 그로브가 있을 것입니다. 제발, 그들에게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더 생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 쉐도하트 레벨업 어어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이거 다 안쓰는데 복잡해서 준비하기로 고를 수 있어? 레벨 2짜리 1은 4개 쓸 수 있고 2는 2개 쓸 수 있고 오케이 어 2레벨 이거 이거 빼고 낼 수 있다는 거지? 새로운 3 인간형 속박 개종 이거 속박 포박 오 여기 좋아보인다 명량이 훨씬 좋아 명량이 훨씬 좋아 인간형한테는 저거 하고 이거는 인간형 아니고 크리처한테 하고 이거 아니야 크리처가 뭐야 크리처가 그냥 이거 그냥 개체를 말하는건가 이건 근접이라서 더 많이 치료하고 이거는 원거리라서 무선이라서 조금 치료하는거야? 추가 행동으로도 할 수 있구나 상처 가해 괴좀 부패시키려 못 빼지? 뭘 빼야될지 모르겠어 상처 가해를 빼자 이거 안쓸거 같은데 상처 가해를 상처 가해를 빼고 또 안쓸거 이렇게 할께요. CU의 기도도 전투 밖에서만 돼서 애매. 아... 아 끝나고 하는거구나? 근데 귀찮잖아. 끼고 빼고 끼고 빼고 하면. 아 마법사 클래스는 하지 말자. 아 복잡하다. 이거 한번 해볼까? 레벨 2. 왜 이렇게 많아? 카메라 올려? 옆에 이거? 아 이거? 아... 왜 없지? 이건가? 1인데? 여깄다. 치유의 기도 여깄다. 시야 내 모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 썼어요. 좋네. 아깝다. 아론. 아까 만난 애 아냐? 아니다. 다른 애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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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아깝다. 저거. 아깝다. 도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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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해골도 팔아 해골도 팔아버지 해골도 팔아버지 다 긁어왔지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꿔야될거 아냐 이거를 320 거울클릭 저울클릭 아 돈으로 받을수도 있고 숙련되지 않음 울무장갑 조용히 해 됐다 이렇게 쿼타 스태프 이거 어 이것도 좋아보이는데 좋아보이는게 많다 됐다 아 이득봤어 싸워대 시끄럽게 물건 사야되는데 어 어 오, 예, 라우더. That's fine, too. Just like I was saying. I don't want all these lives on my conscience. We need to stay. So, fine, we'll stay. If we survive, it'll make for a good story, I suppose. Thank you, Rowland. 이거 왜 그룹이 자꾸 풀려요? How long until Rowland shows off his thunder wave? 토론. 간. 이름이 간이에요. 제발. 오두아이야? 오두아이야? 안 좋은데요. 다시 한 번 해봐요. 다시 한 번 해봐요. 다시 한 번 해봐요. 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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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 좋은 친구입니다 얘야 잘 들어야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해 배고파 같은 친구야 뭐야 뭘 챙겨 패밀냐 뭐 나 여기 느껴요 그 여자가 누군데? 그 여자가 누군데? 그 여자가 눈을 다쳤나봐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내 여자가 죽는다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레이점이 싫어해 통로가 됐어요 파이터 전문화 가능 엘드리치 나이트 챔피언 파이터 파이터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네 챔피언할래요 챔피언이 멋있잖아 애베이 몽크 추가 행동 전투중에 알때 키포인트의 절반을 되찾습니다 던집니다. 감소시킵니다. 원거리가 하고싶은데, 원거리. 9m, 18m 아, 서브부터? 아, 서브는 이거 3개를 주는거고,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열린 손의 길을 하겠습니다. 열린 손의 길. 기반은 마블 구사하는 로그. 어, 어시신. 아, 이거 좋다. 아싸 신호. 좋다. 자, 다했어. 어, 크리스토퍼 롤런이 느리네요. 아싸. 다라이가 부상당한 새끼들을 볼 때마다 도와주자고 하고 있어서 말이에요 롤루아칸 라마지스의 탑에 있는 그 롤루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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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롤루아칸 먼저 롤루아칸 habe 괜히 일 썼네 이거 뭐 이상한걸로 만든거 아냐? 귤이죠 귤이 죽어 어딨어? 음식에 있나? 일야 형 더럽게 쪼금 올라가잖아 더 줘! 양배가 안 받았어 나 안 받았어 자! 나 안 받았어 오케이 오케이 슬라이브 펜치의 볼 베스트 필리아 벨리나오 멀리 스틸 캔 주서 주서 베스트 필리아 벨리나오 멀리 스틸 캔 멀리 스틸 캔 네 이제 베스트 필리아 벨리나오 멀리 스틸 캔 멀리 스틸 캔 이거 한번 해볼까 하핰 그치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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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힐 했다 표정봐 돈 받을 표정인데? 돈 받을 표정이야 거짓말을 구입하여 비트 목이 아예 그리고 광고를 보일 경우는 잘 어울려 저의 말은 원하는 거에 제가 더 worse 하는 거에 왜, she sounds positively dement인 I love it Let's tell her everything 뭐에 비해, Peckle? 뭐지? 근데 왜 쉐드하트가 싫어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어서? 어? 오 할메 어? 이거 좋은데요? depends how many people are dumb enough to ask? 흐흐 true 쿼터 스태프 권투선수 물약 좋다고요? 중독? 빗무장 플러스 1? 이게 뭐야? 어딨어? 빗무장 플러스 1 아 빗무장 명중굴림? 아 그러네 나는 뭐 줄 거 없나? 4 아 칼 1 2 2 3 2 4 3 4 2 가격을 안 쳐주냐? 이렇게 2 2 3 2 2 3 . 매력 높은 대로 팔면 비싸게 사주고 싸게 사올 수 있음. 아, 대박. 매력, 10, 8, 10. 내가 제일 높네. 아, 책도 있네. 책도 팔아야되네. 아, 죽은 자의 대화를 못해 근데. 어! 물약이었어? 아, 왜 이렇게 됐어요. 아, 언제 끝나요 이거? 언제 끝나요? 어떻게 털지? , 아, 그치? 흐흫흫흫 가지고 안 돼? 없어졌어 살수도 있어 이거 좀 높아가지구 오케이 20... 24... 아 합쳐서 25구나 멋있다 이거 신어야지 이게 멋있으니까 다 몰아 누구야 다 몰아 누구야 얘가 매력 10이니까 얘한테 몰아 다 몰아 뭔지 책! 아 얘는 책장소 할매! 아 이럴이들 아 이럴이들 아 아 아 형님의 희한 게 맞습니다. 이 고블들과의 기도에 대해 Спасибо. 어떤 배우의 수사를 지지하는지 궁금해요. 제 선택은 꽤 낮습니다. 전자들은 엘터럴의 입력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없네 은근히 비싸요 유리잔 이거 좋네 유리잔 어우 비싸네 책 책 63원이야 벤파이어의 저주 510원 있으니깐 다 털어 뭐 할만한게 있나? 여기까지 돈 이거 누구한테 줄까? 니가 대장애 갖고있어 됐스 자 아무튼 그 할매가 뭐 있다고 하니까 여기 아 이거 칼라크구나 할매가 그 숲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 여쪽이야 좀 머네 일단 여기로 가죠 기스양키로 가죠 아 이거 뭔데? 뭔 소린데? 갇혔어 샀자 아까 처음에 당한 그 갠거 같은데? 아닌가? 걔 죽었나? 그 부분 걔 죽어 그가 죽었나요? 아뚜 아 띄기 전에 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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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쏴 간단하다고 안그래? 아 sore직 уть itzerland 거블린 포로 잖아 고블린 포로잖아 아, 부끄러워! 너는 부끄러워! 자, 살렸어요 일단 얘한테 정보를 얻어냅시다 고트 사제 이름이 고트야 사제 이름이 고트야 나 근데 왜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봐요? 샀지 어떻게 꺼내주지? 부셔서? 아부 좀 닫어 죽여버리기 전에 기다려봐 좀 시끄럽게 하면 안되니까 아 아구 좀 닫어 이거 범죄데? 뭐야 사짜잖아? 이름이 사짜야? 따라와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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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음 앞장수래 사짜 레벨 6이에요 사짜는 아 아 아 아 아 반대편이라서인가? 아 안닿아서 안되는데 아 락픽 아 맞네 안닿 반대라서 그런거 같은데? 반대쪽이라? 돌아갈 수 있네 HP 좀 달긴하는데 2단으면서 끝나는거 있다 1! 1단은거 있다 뭔데 이거? 사짜야 따라와 어 부셔 어 부셔 왔어? 아 됐어 1단은 5단은 또 여긴 올 필요가 없는데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요? 아 지금 사짜가 보여서 이거 괜찮나? 사짜 보여도 돼요? 아 여기있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로 여기가 있네 점프 제트 아 아프지도 않네 여기는 따라와 뭐가 있어 어 차였어 아까봐 잠깐만 다시 나 나가고 싶은데 아까봐 봤단 말이야 썩은 밧줄 죽으면은 돈 준단 말이야 버섯 오케이 양동이 아싸 이게 다 돈이란 말이야 봐봐 1원이에요 안녕 사짜야 가자 아 잠깐만 어 고블린 있으니까 괜찮은거 아니야? 아 아 아 살짝 죽었어 어 아 아 아 아 아파 헛 그래도 나 여기 지나가고 싶은데? 힐 쉐도하트 힐 힐 때려 힐 야 달린다 달려 달려가 피해 아아 잠깐 말하는 동안에 쏘는거 아냐? 어? 아아 빨리 가 렐 근데 아 아 아 아 아 구두자 이거 안쏘네 이걸 빨리 껴어야됐네 어쩐지 끄고싶더라 근데 괜찮아요? 그냥 사짜 아이템으로 제가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이동력이 부족해요 이동력이 부족해요 개쎄네 괜찮아 아 진흙 아 65%인데 개꿀이죠 다 맞추죠 이거 한번 써볼까? 명령? 아 여기 강력히 강력히 해보려 접근 아 더 가야되는구나 독재생성 아 더 가까이 가서 할걸 기양 쏴 맞을수도 있잖아 가까이 가서 쏠거 아 너무 험나네요 잡았다 레이점 사짜 부활 안되냐구요? 그렇게 쉽게 부활이 되면 이 사람들이 도망다닐까요? 그냥 죽고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데 드래곤볼도 아니고 아 스크롤 어 스크롤로 한번 살려볼까? 살짝 저한테 좋은 말을 하면 얘가 싫어 근데 클레릭이 필요한데 우리 파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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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le 말씀이 페이스 아 funky 例 아..이거..이거..이거 항목을 이렇게 좀 기다려달라고? 계속 그 문어로 변신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비밀을 알고 있잖아 문어로 되는 거를 막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도둑 한 입 금속 포크 와 이거 뭐야 그 액 핀달 어? 살릴 수 있겠는데? 힐 한번 해봐 어? 일어났어 벌따 그나네 와 생기가 돌아 도둑 조심해서 지나갔어요 이미 한 명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디가 야 어디가 일단 저장 사짜 사짜를 아..사짜 못살려요 사짜는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짜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편안한 휴식 자 자 한번 대화해볼까요 사짜야 아.. 시체가 너무 손상되는데요? 사..사짜의 시체가 사짜는 여기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의 룬 독수리의 룬 이것도 함정이야 그죠? 다 올라와 이거를 해제하고 갑시다 독수리의 룬 독수리한테 큰일 날뻔 했죠? 여기 그냥 올라갔으면 독수리한테 당할 뻔 했죠? 여기 기어 올라갔기 때문에 막은거죠? 함정 해제 뭐야 이거 물통 불통? 여기 좋은거 많은데? 오? 도둑질 요거는 한병 해제 도구는 좀 나눠서 갖는게 너 한 명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름통 아 함정 해제를 내가 안해 얘가 해 키브 블레이드 클로스 닌지하면 이거 뭐 당연히 막죠 20 락피 바로 따 버려 도둑농 하나 있으니까 편한데? 어 아 됐죠 나와 여는건 나와 아 아 자연올가미 씨바 하나 샀는데 근데 이거는 몽크용은 아니야 아 은 주게 50원짜리 여기 독수리도 했고 아 깔끔하죠? 깔끔하게 돌파했습니다 파이브 파는거 같은데 아 일로 나갔어요 일로 가도 되고 이모한테 갖는거 있었고 아 사 사 사자 사자가 죽어버렸어 그럼 가서 얘기가 되나? 가볼까 한번? 내비게이션 못찍네 가보자 일단 사자 사자가 그래도 우리 동료잖아 동료야 동료였잖아요 동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긴 해야돼 안드립 왜 또 자빠져 자고 있냐 많이 된거 같으 아이고 피가 아니 이 분은 학주한테 걸렸나요? 왜 이 분은 학주한테 걸렸나요? 아 살까신대? 이거는 좀 다른거 아닌가 아 어 어 거의 왠.. 아 오케이 아래있는거 보라색은 무조건 되는거에요? 뭐에요? 앗 얘도 그거 있네 어 얘 그거 되나보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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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되나보다 제 마음이 연결하여 당신은 제 아들끼리와 브린아의 새로운 직원들 당신이 시퍼드 제게를 지지하여 그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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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윈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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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받은 자라고 불러 이걸 믿는 종교가 있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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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종교 집단인 것 같아요? 그 짐승을 찾아서 네 형제의 복수를 해줘야지 먼저 출발했어 얘는 그냥 냅두고 가는거야? 에드웨이는 냅둬? 사라지니까 이거 루팅 할 수 있겠네? 아 느낌이다 어? 어? 신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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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흡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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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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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소.. 이거.. 이거 개작인 것 같애 보너스 1에서 4 붙이는거 안쓴거야? 안쓴거야? 야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안쓴거야? 난 계속 쓴건줄 알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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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발데요? 오락가락해? 나갔다.. 얼챙기 뭐두챙기기 뭐두챙기기 아.. 아까 그 두명이죠? 아.. 아.. 벌써 두개 썼잖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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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게에 대해 알고 있는게 뭐지? 이 무게에 대해 알고 있는게 뭐지? 진짜 이 말 만해 아... 강한의… 부와.. 이 무게에 대해 말하면.. 강한 행적이.. 강한 행적이.. 강한 행적에 대해 말하는게.. 강한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아 여기야? 가만있지마. 야 이 새끼야. 들어가버리네 그냥. 위험해 그렇게 들어가면. 야 막 들어가지마. 위험하다니까. 위험해. 내장보통. 내장보통. 아니. 성금성금 들어가. 기다려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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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되는거였어 근데 난이도 이하 그 문어인간 그 배에 있었던 그 책이거든? 글이거든? 이게 여기에서 완전 제대로 들어가네 먼저 들어가 아우 도약 아우 막 산성 막 뿌려버리고 잘하네 잘 싸우는거 오 정지 명령 잘 싸우는데? 무슨 일이야? 이상한 사람이었어? 아 붙어 꼬만들끼들 여기가 찍찍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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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 요 요 요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여 점프를 못하네? 딱 요것만 더 하는구나 행동만 아싸 상처 벌어져버리고 질주 짬푸 뭐야 어 애기베어도 있네 아 불쌍해 어 정지 정지가 개사귄데? 무적이잖아 정지하는거 아 이래도돼요? 아 이래도돼요? 어 R 숨어 10이 남았어 11이 남았던 깨옹 자루쳐 슈 슉겨 냐 막타냐 깨옹 아 아! 이 아울베어.. 키울 수도 있나? 아 아파! 아프대 얘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다 나 습격할 수도 있겠다 엄마를 막 잡아먹어 나도 같이 가치가 있다고? 오! 하나에 야영 물자 40이에요 이거 하나에 야영 할 수 있어 어 뭐야 왜 발견했어? 얘 이거 왜 뜬거야? 아 언데드 크리처는 광이 피해래요 어 이거 잊고 있으면 언데드가 공격을 못해요 개사기인데요? 아 판매가 오.. 750원짜리야? 어.. 숙면 13 1 1 1 2 2 2 2 2 2 3 2 3 2 3 2 3 3 3 3 3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4 5 5 5 6 5 5 6 5 5 6 9 그 시간을 잃어버렸어 고통이 얼마나 심해? 꽤 심해 야 뭐 줄 거 없냐? 근데 얘네 둘이 혼자 많이 했는데 부하됐다 너의 임무를 보고하도록 독실한 고블린들이 모여 뭐야 이거 고블린하고 같은 편이야? 고블린교 믿는 애들인가? 어? 어? 차였어 뭐야 뭐 하는게 아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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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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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깜짝 Is 할수도 있었어! 길어먹을.. 내려와야죠 새끼한테 해보죠? 해볼까요? 낑 새끼가 불안해 다시 파먹어 새끼야 잘 있어라 알 없나? 찬란한 겨짜? 중교판장 아 중교판장 봉인? 이단자가 만지면 광이 피해를 입습니다 중교판장 어? 뭐야? 섀도하트 되네 아아 왜 당당하게 간거야? 아아 아아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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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게요 자 얘들아 자 얘들아 너는 가만히 있어봐 셀루네가 잠시만 어디서 하자 아 동물원회에 물약있다 이걸로 대화하자 생각탐지 생각탐지의 두루마리 불키고 아이씨 안되겠다 그냥 가자 양동이 얼마야? 진심이 양동이 물을 풀 수 있어? 따라와이자 아, 아기라서 말을 못하나봐 엄마배어랑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나가자 시체대화? 어, 그래 시체대화해보자 시체대화하고 동물언어니까 되겠지 아, 안되네 왜 애들 안와? 빨리와 시체대화 시체대화는 인간형만 돼요 보물상자? 저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잠깐만, 나가기 전에 으이씨 시위에 몰락해야겠다 안되겠다 투척 이렇게 하면 돼? 나도 해당돼? 이렇게 하면? 나면 안되는데? 나면 안되는데? 아, 바닥에 두고 깨트리는게 나 아, 바닥에 두고 깨트리는게 나 너 너 너 나 샤워 주인onic 굽혀져가지고 이거 랜턴을 못타요 으 으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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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진짜 힘들다 올라갈께요 체력이 좀 부족한가? 그냥 긴 휴식 하셈? 사실 긴 휴식 해도 되요 물자가 진짜 많아요 제가 어? 아니 여기가 아닌데? 아 위로 올라가는거구나 여기 하.. 어떻게 가야되나 그지? 위로 가는건가? 아 위로 가는건가 얘를 마법이 좀 없고 얘를 원래 안쓰고 여기 기 있고 마법 채우는거 아니면은 그냥 해도 되는데? 마법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도 될거같은데? 아 피가 다 빨리면 어떠지? 마법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도 될거같은데? 아 피가 다 빨리면 어떠지?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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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학 지식 있잖아 보너스 추가 오케이 드라큘러야 이 새끼 드라큘러 이제 이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새끼 옷도 좀 드라큘라 옷 같아 잊어보니까 지금 보면 티플링도 쪽발려서 지금 Moonhaven Moonhaven 아 이미 써가지고 못쓰나봐 자야지 쓸 수 있나봐 어 보너스가 있는데 이거 아래 2점 분리점 뭐 아 두개중에 하나 높은거 쓴다 다시 굴리면 되죠 15 근데 어렵긴 어려워 오 됐다 15 아 원래 원래 이것도 까지 이거까지 해도 되네 또 고무됐어 또 고양감 고양감을 써서 고양감을 얻었어 뭐 네이포인트 어? 여기 해골도 있어 해골 마인선바 오예 야영물자 고리버들바구니 이 더미에 뭔가 있을거야 썩은토마토 오예 1원이죠 썩은토마토 아싸 두개골 아싸 두개골 아싸 이거 없었는데 물약 개굴 허브건조대 아싸 아싸 커다란 병 아 닿지않아 아 아 아싸 뒤에 또 뭐가 있네 흐흐흐흑 이게 코.. 이게 나한테는 코스트코야 아 흐흐흐흑 흐흐흑 흐흑 흐흑 어 이거 프렉 만났던거 같은데 진짜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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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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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쳤는데 여기 아 나 거기 꽉 찰라그래 빨리 팔아야겠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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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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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으리 없나? 우리가 일로 나갔네? 일로 나가면 안돼 일로 나가야돼 아 맞네 마을로가서 그 하면 되는구나 어머랄드 숲추면? 어머랄드 숲추면? 여기였나? 어머랄드 숲추면? 아 여기였어 아 안 열어줘 돌아가야돼 아 열어줘 여기있다 마을 공동 야 내 생활물품 다갖거든? 이게 밀수지 야 내 생활물품 다갖거든? 아라딜 아라딜 이게 밀수야 테레비랑 게임, 어 병 이런거 다갖지 나가봐 고블란드 숲추면? 고블란드 숲추면? 내 생활물품은 꽤 높아져요 내가 가장 큰일이 있는 엘토랄 아 빠케스랑 1원 접시 1원 컵 1원 숟가락 1원 포크 가마솥 1원 병 2원 병은 괜찮네 오 2병 갈색병 4원 해골 냄비뚜껑 냄둘 돌 2원 가위 그릇 도마 머그잔 줄 아 여기 일리시드 기록 책 7원 어 내가 안본거같은데 봐야될거같은데 셔츠 셔츠 벗어 썩은거 썩은거 2원 헤덕 헤덕 수면에 걸려 물 4원 코다란평 2원 됐다 성배 122원 132원 어 돈이 없어? 아 내가 다 끝까지 털었구나 옆으로 옆으로 하면 취소되나? 옆으로 하면 취소되나? 옆으로 하면 취소되나? 사과싶은게 없는데 사과싶은게 없는데 사과싶은게 없는데 사과싶은게 없음 내가 팔았던거 아니야? 내가 팔았던거야 이거 아 야골라 어 아 목다 너가 상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구나. 에테리어. 단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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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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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툰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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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 했지? 여깄네 여기 약재가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도 털 수 있어? 와 이거 병 1원짜리인데 이거 다 3원 8원 다 가져가도 되나? 다 가져가기엔 너무 미안한데 시우사의 기록사 시우사의 기록사 시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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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가 끝났나? 이거 끝난거야? 왜 없어지는게 없지? 뭐 진짜 좋은걸 내가 안한거같은데? 지각판정 뜬거죠? 여기 떴었어 여기서 알트 눌렀는데? 알트 눌렀는데? 뭐가 빡 떴는데? 뭐가 빡 떴는데? 히힛 레버? 또내 미쳤대 벌써 다찼어요 아씨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오오 조심조심 여기도 은신해서가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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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뭘까? 저장 좀 뭘까? 코스프등 잠시만 세 마리?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세 마리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세 마리 침착한 방어 앞에 막아, 탱킹 오, 개고 개고 개고소 히키니 히키니 피해 감속 누가 좋아? 다 나죠? 어? 이미 난 행동을 해버렸네 죽을때는 죽을때 옛날에 그냥 숨기가 안됐어 질주 이 끝이야 자꾸 깨우네 생각해보니깐 깨우지마라잉 아 시프트로 눌러봐 어? 화살? 장궁 장궁이 더 좋네 장궁 쇼트포우 장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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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해봐요? 소원해봐요? 사비야, 사비. 일리? 치료해주는데 죽는데 치료해준다고 데리고 와서 언데드를 만드나봐 강령술고 배울 수 있는게 있나 봐 사비야 팔 수 있게 되었던데? 흙같은거 하나 있지 않았어? 여기 있네, 콜. 여기 있네, 콜. 화려한 거울. 말씀해주세요. 이 이름을 잘 몰라요. 고맙습니다. 저의 마스터에게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과하는 성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열어줄 것 같은데 어? 궁금했어 역사대가 진행이 있거든요 릿지 강력한 릿지 릿지 강력한 릿지 강력한 릿지 강력한 릿지 강력한 도망가 4분 5루 편이야? 4분 5루 편인데 얘도 잡아야 돼? 히힛 얘가 이걸 떨어뜨리네 왔다갔다 하면서 잠시ира요 소환해진 너무 멀어 아 뜨거 아 뜨거 아키야 새끼야 어 어 정보 조사를 어떻게 해요? 우클릭 안되는데? 마우스 올리고 T? 안되는데? 아 번쩍이면 무적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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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려야겠다 탕! 경로 강요받음 이동물이 무조건 점프가 안되네? 이쪽까지 가야되 이쪽까지 가야되네 이쪽까지 가야되네 이쪽까지 가야되네 이쪽까지 가야되네 아아 아아 이쪽까지 가야되네 이쪽까지 가야되네 이쪽까지 가야되네 이 자식아 때리고 아 화염으로 담그고 때릴걸 이쪽까지 가야되네 이쪽까지 가야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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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어떻게 살려? 아 F5 아 끝났어 와 끝났어 어? 새로 도전할 수 있나봐 F5 마스터 일리 이름이 셔벌 좋아하지 않나? 변해 그럼 먼저 마스터 로컬들?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네! 예스! 스틸 보디스! 퇴퍼덴! 일리가 다시 조립해서 다시 또 써 아 오케이 긴 휴식을 합시다 긴 휴식을 합시다 오! 스멜 라이크 스테이크! 얌! 얌! 여행자의 상자의 음식을 넣으면 돼요? 여행자의 상자의 음식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행자의 상자의 식품은 from the side 닥터 era 쉬프트 클릭 스틸 슈프트 클릭 안되는데? 아 요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섀도우 아트랑도 얘기를 하고 위라고 얘는 사이가 좋은 것 같아 그치? 괜찮은데? 뭐지? 그치? 좀 신뢰가 떨어졌어 어? 얘 왜 왔지? 위더스? 그치? 어? 죽은 사람도 살릴수 있는거야? 죽은 사람도 살릴수 있는거야? 죽은 사람도 살릴수 있는거야? 그러면 그..뭐야 야영하면 다 살려주는거야? 그럼 나 굳이 괜히 한거네? 이건 뭐지 배가 어? 어 클래스를 바꿀 수 있어? 아 100원 나갔어요? 아 아 돌려줘 돌려줘 오케이 레이점 개 데리고 다녀볼까? 윌? 다쳤어요 눈 다쳤어요 이따가 잤께요 얘 나중에 깨어날거 같애 나 그래서 키울 수 있을거 같애 안먹으면 안팔거나 하면 어 뭐야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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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팔하는거 같애 진심 내가... 너는 안팔하지 않았어 그냥... 나... 마을에 많잖아 그는 정말 방팔인 흥미로운 이 새끼 내가 약이죠? 이 새끼 안죽는거 아냐? 이 새끼 안죽는거 아냐? 이 새끼 안죽는거 아냐? 이 새끼는 그 새끼 안죽인걸? 만져 이제 자물쇠 누갔다냐 쟤 누구야 야 나 합류야 이제 키오 생겼다 워락이야? 비슷하네 클레.. 그.. 걔랑 클레리 가고 추박 짐승이 언어 좋아요 짐승이 언어 좋아요 짐승이 언어 좋아요 짐승이 언어 이렇게 되었죠. 장렬 두개가 딜즈인가요? 아 격퇴의 장렬? 밀어내는건데요? 왕관? 자꾸 뭘 고르래? 광기의 왕관. 이거 좋아보이는데? 어? 좋다. 귀여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 아이고 깨벗었네 쇼 뽑을 때 하나 줘 쇼 뽑을 때 하나 줘 어 안되네 아 되네 속옷 변경의 검을 오래도록 지켜주길 바랍니다 속옷이 다 달라 아 속옷 돌려입자고? 됐어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나? 아니 라고 당신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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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용병 구해줬나봐요 근데 왜 자꾸 돈을 달라는거야? 어? 아니 미라가 무슨 돈을 달래 자꾸 아 새로 멤버로 구하는거구나 왜냐면 스토리가 있는 동료가 다 이런식으로 죽으면 자리는 채워야되니까 갑시다 다 짐 쌌지? 다 짐 쌌지 닭꼬치도 있어 소떡소떡도 있고 다 짐 쌌지 다 짐 쌌지 노예였나봐 볼더의 문장 제 집 200살 기억나서 200살이였어 볼더 스케잇 침묵의 power 적응 더 질문할 수 없을거에요 더 질문할 수 없을거에요 흠 크흠 몸이 좋네 등에 뭐라고 써있네요 I love New York I love New York 다시 도전 I love New York 나 매력 뭐야 17이야 매력이 미쳤다 얘 패밀리아 찾기 이게 과짓이야? 과짓인거 같은데? 똑같이 생겼네? 뭐? 난디가 해봐 위압 숙련이 되어있네 하나가 없어 아 고양감 고양감 사용 오케 핫박하니까 먹히네요 또 고무 됐어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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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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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시체 만들라고 언데드 만들라고 기록해놓은건가봐 아.. 실패.. 외론거.. 혼자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안되서 책이 도와준대 그래가지고 이걸 하다가 잘못해서 죽은거 같은데 여기서? 피가 막 묻어있죠 거울 안으로 들어오면 있어요 활발 맥스러운 맛 집알 아, 방어회장갑 아, 이거 좋다. 내꺼잖아 저런, 내꺼네 저런, 내꺼야 탱커, 탱커한테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탱커한테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탱커한테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정리 정리 이렇게 하면 돼 정리 나는 신을 섬기지 않지만 어떤 축복으로 이 마을은 나와 내 제자를 단순한 치료사로 믿는다 문신은 가려져 있고 붉은 옷은 숨겨져 있으며 내 연구실은 안전하다 이곳에 온 이후로 태희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으며 내 제자만이 나의 정체를 일린토스라고 알고 있다 이곳이 내 연구에 이상적이지 않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는 그보다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테니까 소생은 쉬워 보이지만 생명을 복구하는 것은 어떤가? 그 점이 나를 피해가고 있다 그래도 내 패밀리아 덕분에 의심을 사지 않고 시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줄키르가 저를 찾기 전에 그녀를 되살릴 수 있을까? 단언할 수 없지만 나를 찾으러 온다면 그들은 내가 일으킨 수호자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수호자들과 맞서 싸웠죠 아직도 안끝났다는 건 뭔가 더 얻을 게 있다는 건데 뭐야 이거 고래야? 이게 되게 좋은 장신구였네 레벨 3짜리니까 그럼 내가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아이템이 나온 게? 아니면 원래 다 하는 거야? 원래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아 고정이야? 원래 나오는 거야? 아 과적 가마솥 1원인데 가치 흑병 뭐야 이거 필요도 없는 거였잖아 좋은 건 줄 알았네 왜 안가 아 나 막혀서 아 나 막혀서 녹슨 열쇠 레버 아 아 아 아 아 아 흑 아 아 아 허허 이와한테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자 뭐지? 근데 여기 내가 왔던데잖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거지? 구조가 갑자기 구조를 놓쳐버렸어요 거울로 들어왔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어 여기서 들어온거잖아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 이렇게 돌아왔어 크게 돌아왔어 이게 다시 또 돌아간건데 이 방에서 안본게 있어요? 문 열리고 온건데? abc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다 했는데? 여기서 열쇠를 받아서 레버는 상관없는건가? 이제 방 벽에 대놓고 있음? M 눌러보셈요 M 눌러보셈요 이렇게 올라가는거고 여기에서 거울을 타고 들어왔어 근데 처음에 여기서 막혀 있었던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 이 레버는 다시 또 돌아가기 그러니까 이리로 그냥 빠져나가라고 하는거고 열쇠를 찾아서 요 안에서 뒤져야겠지 그죠? 여기는 그냥 나가라고 되어있는거고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되지 당연히 아 아닌데 이거 아이템 찾았던건데 절대로 철창을 보면 안돼? 아 흐흐흐 아 죄송 아 이거 지각판정 함정 아 가지마 가지마 아 뭐해 내 깔기 나와 잠깐만 얘 능력 뭐있어 손재질 내가 훨씬 많자 내가 훨씬 많자 아 흐흐흐흐흐 오케이 발밑에 조심해 또 발견 또 땄죠? 개 필요 없었네 뱀파이어 너만 좀 올라와봐 가까이 와봐 햄정을 몇 개를 깔아 놓은거야? 얘도 좀 약간 의미심장한데? 뭐가 자꾸 지각 실패 못 뜬거 보면 책이 닫힌다 와 살 바람해 only an oval recess in the cover's mouth you try to examine the book but the longer you stare the more those piercing amethyst eyes draw you in a cursed book how obvious whoever opens it deserves the fate that befalls them curious why don't you take a closer look i'll observe from back here we surely shouldn't leave such a threat out where any one could stumble across it 아 뱀파이어으면 재밌겠다고 하자고 했을텐데 이 쫄보들 the book is locked tight with no visible keyhole 홈을 박으면 뭐가 되겠죠 이제 지금 못열을 못열거에요 홈이 없어서 you try to examine the book but the longer you 아 그러면은 아 그래서 고서열기 열쇠보석에 대해 언급했다. 태일강영수로 여는 비밀일까? 어? 이거 여기다 끼우는 거 아냐? 얘가 갖고 있던 거? 에이 아닐 거야. 가자. 아, 열쇠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끼워요? 뭐 아니네.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여기 처음 봐? 여기 고블린, 고블린 이마트 처음 와봐요? 여기서 고블린 이마트. 락필. 아, 1이 나와가지 못해서.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있는데? 보너스가 8에서 11인데, 어떻게 두 번을. 어어, 가족투구. 가족투구 받으실 분. 가족투구 필요하신 분 없어요? Marcus Liberalinderja,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바꿔. 바꿔 서로 지능하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또 4개 까지 나올 수 있죠 아 인도 제꺼구나 좀 불리하긴 한데 오케이 아 지능 좋은 애를 하면 됐었는데 맞네 아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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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 아 시프트를 누르고 하라고 했어 퐁 커뮤즈를 불게 이거뭐하네 이거 어떻게 뿌리칠수 없어요? 거미줄? 아 갈수있구나 아 갈수있구나 또 더 가야되나? 내성굴림 내성굴림 달려가서 때리기 점프 저 점프가 엄청 넓어요 85 찢어발기구 바로 찢어발기구 그리고 턴 종료 턴 종료 파이야볼 70% 일기니! 오케 일기니! 위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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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지? 쏴볼께요 그래도 사거리로 벗어나? 금융 전 뱈 바라멘 정리로 벗어버려 SUV 거미줄 쐬도됨? 아아 저게 아 얘도 숨기 아 저 위에서 아 아파 이 새끼야 점프 질주? 멀었잖아 뭐야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 와 이거 좋다 힘줄 그냥 사겨 오케이 그리고 얘를 오케이 힘줄을 그냥 앗 앗 뭐야 으쨰 가서 윌이잖아 어딨어 아 침소년이었구나 힐 근접 힐 땡큐 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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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죽어 어? 풀로 터지면 죽어 또 유압 또 로우독 토 로우독 에이 도로우독 된건가 어 됐어 근데 도 독인데 도로우독 칠댄지 아씨 긁는거 밖에 없잖아 아 안다 아 안다 코마로 숨을게 여기까지 지금 숨은거잖아 숨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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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위에서 활 아스트랄지식 공격 딱 돼 나 왜 2점 아니야 나 위에서 위에서 공격하는데 왜 2점 아니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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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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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른 잠시만 이게 인간형인가? 오케 아름 인간형 아니네 애터캡이네 영영 접근 아니 멋있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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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풍 위기 왜 거리가 안돼? 다 추가 행동이네? 질주를 하고 비틀비틀 개 패고 그리고 종료 그 다음에 그냥 핥혀버려 어? 은신? 그냥 핥혀버려 싸대기 팡! 바로 나도 가서 싸대기 아 아 아아 왜왜 얘가 죽어서? 독성있어서? 아아 빨리와 빨리와 아비규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 일로와 일로와 아 아비규환이 힐 치 치의 물약 혼자 먹으면 식차네 하나 더 먹어 아 그때그때 사라구요 가자 얘 얘 근처로 가지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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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죽튀고 좋아요 가죽튀고 탁 갖고싶은사람 가죽도 써 목걸이 목걸이도 써 목걸이도 써 목걸이도 써 피해 피해가 아니 뭐 아이템이 돈되는게 계속있네요 붙어 붙어 일로 붙어 개꿀인데 여기 중국 이래도 돼? 자 자 어? 어? 삽 어디갔어요? 죽었어요? 얘한테? 삽뜼네 앗 아 졸라 불편해 아비드야 빨려 빨려 뭐야 끝났어? 아 내려가는게 있네요 내려가는게 있네요 호호 아래로 내려갈수있어요 뭐할까? 뭐야 다시 또 올라가는거야 아 불편해 어 불편해 이리로 가자 아 애기 고블린도 있어요 저런 좋은 아이템이 많은데 어? 저 거미가 기다려봐 침토로린 갔다올테니까 기다려 침토로린 갔다온다니까 여기까진 와 여기까진 내가 갈까 내려가서 거미 못 봤어 아 작대기를 때리고 아 키포인트가 끼고 싶은데 6 이기면 안 아까워 챙기고 너 어디야 어미? 87? 어미와 아기? 나는 어딨어 어메 어딨어 어메 어딨어 어메? 보스구나 누구들도 빨리 와라 누구들도 빨리 와라 5 5 애들 얘네들 합류 안해요? 4 총 여기 이 전투에 없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형가 다음 흠 흠 흠 흠 우선권은 뭐야 점프 많이 하면 안좋아요? 왜요? 침착한 방어 켜 캥 들어와 흠 흠 관통사적 일단 날려버리고 들고 이동은 이쯤 이쯤까지 질주? 아 F로 변경 가능? 파밀리아 파밀리아 일단 질주로 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살짝 뒤로 아 아 빗나갔죠 빗나갔죠 침착한 방어 저 멀리서 때리네 이러봐 오케이 한 번 더 꽝 아 아 아씨 안 돼 안 돼 던지기라도 해 던지기라도 해 팔이라도 싸 오 치명타 10 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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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접근 일로와 고기 쎈 극이 없어 일단 뛰자 섬작이요? 섬작이 뭐지? 아 이거? 생성하면 뭐가 돼? 아 공격이구나 자르치기 여기까지가 새끼 공이 되고 다 넘어왔어 갑자기 아아 빗나감 아아 빗나감인데 왜 아퍼 긁어버려 와아악 죽었어 도망가 도망가 폭탄이 있어요 폭탄이 있어요 봤던 것 같은데 파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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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줄 왼쪽줄 어 이겼다 타오르는 손길을 두루 말이예요 일단 뒤로 가야겠네 뒤로 가야겠네 들어가vous 피아rets spatial 아아악 오케이 아무렬 에렐 멀리서 던지는거 없나? 폭탄있었어요? 얘는 안되지 이끼니! 신앙이 방패 도약으로 가 섬뜩하죠? 행동이니까 도약으로 가 근데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까? 추가 행동 잡아먹어? 추가 행동 잡아먹는데 이거 쓰면 되잖아 행동 거리가 안되네? 추가 행동 잡아먹어? 탈퇴하다보? 어? 스윗하고 심지어 뭐야 이거 애기들 긁어버려 여기 니가 지켜 빗나감 이상졌네 어 나 죽어가고 있었네 얘를 한 번 봐 T 독성저항 독성저항 주술화살 거미줄 태우지마 내가 태우는게 가까운거 밖에 없는데 아 이 독위에 있으면 죽나 아 독위에 있으면 죽는데 나와 뭐 찌끄려 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 올라가면 나도 타나? 가까이 가서 위에서 하면 나도 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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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뿌려가지고 나도 묻은건가? 택큐우 승리고 승리는 없지만 계속 뛰어 할게 없어 기라악 아, 검지를 묶여서 수고하 뭐야, 질진대요? 공격해 으흡! 으흡! 아! 으흡... 아 여기 다 썼네 그리고 아 이걸 주고 싶은데 매겨줄 수도 있나? 매겨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 투척 투척이 없네 투척은 행동을 써야되서 오른쪽 탭을 눌러서 레이절로 사용 누릅니다. 그니까 행동이 없잖아 가스 양키가 그냥 지가 먹자고? 아 가스 양키가 추가 행동을 하나 먹고 그리고 뒤로야 아아아아 아 벗어나면 안되지 끝났죠? 이제 벗어나온게 끝났죠? 아아.. 아.. 새끼가 있었지 아 이거 어차피 할거 없으니까.. 어.. 진작할걸.. 아아.. 너무 막아댔어 애들이.. 할게 없죠? 아.. 아.. 번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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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독대며론가? 아.. 아.. 쏘아.. 아.. 아.. 으 아 글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흐흡 아아아아 찌리리릿 벗어놔도 되겠죠? 아니 독을 지나가야잖아 아아 뭐야 이거 무슨 화살이야 괘죠? 괘자면 해도 되죠? 사실 25분 치유불가? 치유불가? 야 할게 없어 아 뭐 거미가 여기 있었잖아 꺼지라고 한 대 맞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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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뭔데 아 아 아 왜 분노를 갑자기 죽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으응 아 아 3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 13 15 남았는데 아 개빡돌아 너 달려가면 또 안되거든 달려가면 안돼 괴좌화살을 중급치유하고 얘가 7 데미지 줄 수 있어요? 오케 니가 맞아라 아 된거 같은데? 이 자석아 1 데미지 이 자석아 이 자석아 이 자석아 이 자석아 이 자석아 이 자석아 이거 언제 없어져요? 단순 접속 이 자석아 이 자석아 이 자석아 essa석 이따 이 자석아 아 이 자석아 이 자석이 이 자석아 이 자석아 이 자석아 미com 아 이리와 이리와 왔다갔다 연등이야 이리와 다 나와 아 패밀리아 찾고 짧은 휴식에 썼어야 됐다 얘가 힐이 안챘어 애기는 이게 없네요 다와 아 아 패밀리아도 쓰읍 도곳이거든요 도곳 아 독성 피해를 가하는 주문을 시전하면 추가로 입힙니다 독성 마법이 없는데 방호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 독성 주문이 없어 위리 독성 대신 를 아래 내려가보자 아 웨이포인트 발견 웨이포인트 발견 내려가는 방법이 안떨어지 웨이포인트 발견 다사람 이렇게 이분도 책 어딨지? 여깄다 책을 확인하고 있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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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게 됩니다 흐 엽니다. 엽니다.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변화하고 나아진 기분입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태양을 가리고 죽은 이 와도 대화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혜. 품위. 지혜 숙련. 노음의 교활함. 모든게 이걸 읽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소마. 소마보까지. 저항까지. 9에서 12보너스. 두개를 할 수 있어. 이점으로. 노음의 교활함이라. 자 다음. 또 내성굴림. 노음의 교활함. 오케이. 3나갔었어. 쉽다. 쉬워. 또 다음. 다음 페이지. 이 책을 읽기 위해 태어난거죠. 이 책을 읽기 위해 태어난거죠. 이걸 왜 닫아? 여기까지 왔는데. 미쳤어? 20을 넘겼죠. 20을 넘겼죠. 20을 넘겼죠. 20을 넘겼죠. 30을 넘겼죠. probabil if we don't know what you think... 나 안 vow한 이유가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없네. 어쩔2나? 이제 나 네크로맨서인데. two for Earl. 나 이제 네크로맨서 됐어요. 아... 너네도 읽어 뭐가든가 다른 방법이 또 있나봐 스탯에 금단의 지식이 생겼어요 스탯에? 아 지혜 내성불림과 능력치 판정 1보너스를 받습니다 아 니네도 읽을래? 바로 그러니까 너네네 할 수 있을까 과연 암튼 읽어봐 줄게 지혜 내성불림 아..뭐야 아 못좋아 못읽어 다른 애들 여기는 그거 읽어 읽으라고 있는 맵인가봐요 나가자 이제 이거 왜 같이 못보게 해놨지 가자 나가자 아무튼 강해졌습니다 마법으로 아 왜이 맞네 왜이 타자 음? 구정 플러스 1이면 너무 좋아서 기절일지 인정 이라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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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그들의 인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나를 못 참고. 아이들은 아직 죽었지 못하고. 그들이 또 들었지 못하고. 그들에게 고생한 재판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고생한 경험을 받았다. 그들이 los지에 의해의 한 대가를 맞았다. 그들은 그들이 고생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고생했다. 그리고, 그들과의 일을 찾았다. 그들이 그 뼈가가 들어간다. 전혀 불지없는 것 같다. 사과의 전문자와 함께는 전혀 어린이 가ф물의 미래에 본래가 조금 이상 achter농해 가지고 칼lax의 소방에 어마어ék아이도 가진 압도에 하노를 가진 아vernus 마닛아를 하노를 가면 미래가 조금 더 이상한 것 같다. 칼락의 불이 났을 수 있었다. 벌더의 불이 났을 수 있었다. 아직도 아vernus에 빠졌다. 아vernus에 가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돌아가다. 한의 아베티블리인 Zariel의 이름. 카우 incarnate. 아픈 불이 났다. 아픈 불이 났다. 이 길을 지지 못한 아vernus에 도둘을 수 있었다. 그녀가 나의 위치에 빠졌다. 아픈 마인드 플레이어의 스키을 수 있었다. 헬스 I followed in close pursuit I can't bear to imagine the lives Carlac might be taking the damage she might be doing The damage she might be doing A powerful friend with the keen interest in 게일이 뭐예요? 프라이베시 I'm so want to say no more 게일 안 구하는 게 뭐야 All right What else is on your mind? 제가 놓치고 온 게 있어요? 이건 뭐야 아 아 이거 자야 돼? 아 자기 싫은데 아 안 자면 안 돼요? 아 캠프로 오면 무조건 자야 돼? 아 아까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안 돼? 3 2 3 2 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억지로 2를 더 쓰려고 그래 아 나가게 하면 돼요? 나가게 어떻게 해 아 이미 눌러서 안 돼 아직rica 잠 안 오잖아 나 아 물isés 여무라고 하셔도 돼요? 저 택배 coup 근데 아 떠난다구요 나가는거 어떡해 지도가 안나 아 그 바깥으로 지도 어떡해 우측에 목록 그니까 요거 말고 그냥 지도 지도는 못봐 그냥 전체 지도 뭐 어디로 가야돼 에메랄드 수출 아 왔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살았습니다 어찌저찌 살았어요 소생 두루마리 하나 둘 셋 오케이 피 아 힘들었다 자 끼쓰양키 에메랄드 숲 주변 끼쓰양키 가야겠네 인벨 한번 털자고 자 열어 열얼 열얼 이 시키야 예정 자 나왔다 아론아 물건 좀 봅시다 할벽원 있어? 향 원형 플러스크 향 향 풍경 옷 야 이거 뭐 거의 동묘야 동묘 우아한 구두 수건더미 두개골 다사 빡개스 머그잔 병 수정 수정구슬 해골 숟가락 잔 청동통 접시 블록 책 책 편지 이거 편지는 갖고 있자 누구 이벤트 있었는데 저에게 인사 히 히 랩 랩 랩 랩 랩 아 여기 있었네 폭탄 여기 있었네 왜 아직도 레벨 3이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생성 너도 팔 거 있어? 없어? 자 반지를 발견했다 내가 팔라고 했는데 자 반지 딱 됐다 왜 끼냐면 멋을 부려야죠 위로가 아 또 끊긴다 어 소가 있었네 어 끊겨 동물어 할 수 있어요 동물어 동물어 어 어 비건 아 암 황그리 새로 왔네? 소가 말을 하는게 아니에요. 소의 말을 알아듣는거에요. 다른거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뼈, 그냥 똑같은 뼈. 그리고 내가 먹지 못할거야. 그래서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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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어? 여기에 보석있나봐. 아, 좋군. 이상하네, 무서워. 아, 너는 뼈는 뼈? 아, 상상한 뼈. 어떻게... 잠시만요 어? 얘 변신한건가? 얌전한건가? 제가 말할게 제가 가고싶다 가고싶다 이 나쁜건들 이제 제가 말할게 그리고 정말 말할게 이게 쉬운 버전으로 하면 이런 굴림도 더 난이도가 낮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차이 없어요? 난이도만 차이 있어요? 나의 옥인이네? 응? 응? 나 안가오는 거고 들어오고 싶어 나의 일반적인 방법을 본다 너가 돌아가고 싶다 그 친구에게는 그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없어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난 이 아이들한테 오고 싶다 어? 어? 허허허허 정말 투명해지는 반지 염동력 반지 이 구리 반지에 묶여있는 낚시줄을 통해 작은 조약돌이 휘둘립니다 끝없는 소원의 반지 엉터리 논문자들이 대충 새겨져 있습니다 개미 저항의 반지 이 반지에 돌이 있던 자리에서 죽은 개미가 박혀있는 수액방울이 있습니다 엉터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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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반지thest 통찰 진짜 서럽게 오고 운동 바로 운동 일로와 실피 일로와 실피야 봐버렸다 실피야 내가 마법 반지 아까 받은거다 상거 정말 투명해지는 반지 마치 하이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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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은신처가 있었어 뭐야 이 자식들 누구 허락맞고 장사하는거야 어? 아 죽이기 싫은데? 어? 아 나 지능이 낮아가지고 어 근데 대 너희들은 해충이야 죽이고 싶어졌어 막아야되는데 이 자식들 얘네 수련하던 애랑 똑같은 애들인가? 일로와 압수야 왜? 꿀밤 한대 맞아야겠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뭐 없네 애들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단련 배낭 단련 단련 자 올라가자 이제 슬로피아 슬로피아 왜 야리니? 슬로피아 왜 야리니? 대화가 안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왔나? 나가는 길이 어디야?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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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여기네? 이리 와 실패야? 자 올라가자 네 친구가 도둑이었군? 응? 응? 그쵸? 한 배 꺼는데 맞아야겠지? 이 자식 이쪽이 아닌가? 이렇게 와야돼 아이? 나는 아이랑 대화한 적이 없어 무슨말 하는거야? 어 저 힘든 싸움인데? 어 어 이 말은 더 이상한 것 같다 더 이상한 것 같다 이 말은 더 이상한 것 같다 됐어 식건종 먹기좋 앗 나 왜 어..없어요? 무기랑? 앞에 상자에 있어요? I don't need any attention right now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앉아있으면 어떻게 아 아 사면받았어 아 사면받았어요 아 몰랐어요? 풀어줬잖아요 아 아 사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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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정도면 충분해래 이제 이제 내가 할게 닥쳐 이제부턴 내가 한다 그 기아생키를 어디서 봤는지 말해 이 기아생키를 어디서 봤어 우리 눈을 보고 보이려고 쥬메고 향과는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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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렸네 map! 보여줘 레이점 뭐 하고싶은말 있어? 무슨일이야 레이점 아 이제 또 내분 결정을 해야되는 순간이 왔어 나를 쏘아보는 것이 끝났으면 다음은 어떻게 되지? 솔직히 야승기가 있는것이라면 그게 바로 우리 목표다 그럼 티슬링이라고 한거야? 페이 룬이거든? 흐흐흐 자 다시 말해주면 내가 리더야 내 허락 없이는 독단적인 행동 용서 안되요 용납 안되고 뭐든지 내 통제하에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순찰대를 찾아야되니까 북서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스앤키 게스앤키 자 그리고 너도 좀 참아 어? 왜이렇게 매번 다 티를 내 어? 어때? 닥쳐 너도 임마 적당히 해 두꺼비아줌마 적당히 하세요 알았어요? 아 끊긴다 너무 끊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너무 끊겨서 시점좀 올려주세요 올려주기가 힘들어요 아르카 아르카야자 아라딘 아라딘 아라딘하고도 할말이 좀 있는데 좀더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을텐데 너나 꺼지시지 니가 놓쳤다는 그 드루이드가 누구야? 하이신 그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나? 그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나? 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내가 한다? 나이트송 이제 내꺼야 찾으면 내꺼야 나중에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죽여버려 고추부터 찾아야겠네요 고추에 둘둘 말아놨다는 얘기 아니야? 아 아 아 있었구나 아 미안해 아 나 가져가면 안되는지 몰랐어 미안 아 저 아 나 미안해 아 죽이기 싫은데? 아 나 얘꺼인지 몰랐어요 아 아 레벨 3밖에 안되는데 넘어뜨려야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통 백건 뭐야 다 피해? 이자식이 오케이 오케이 얜 여깄어 섀도하트야 다빠리 convenience 레.. 렘이랄? 아 레미라도 있어? 아 찌 앞에까지 하 아 벗어나면 맞는구나 바로 편향 돌려주기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어? 흐흐 자 조종 한번 해야겠죠? 인간형 매혹 어 매혹됐어 42%인데 오고 뭐야 왜 나 때려 매혹인데 매혹인데 왜 나 때려 매혹인데 아 아 다른 애는 때리는구나 깨스 양키야 찢어 발견 찢어 발견 안돼? 안되겠다 멍해져라 다 피해 한 번 더 흐흐 흐흐 밀어내 어? 풀렸네? 쫓아봐 비살상? 비살상 어떻게 해요? 안죽이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흐흐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케 죽여서 나도 좋을게 없지 비살상 하나 키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흐흐 어떡하 이 자식아 정신 못차리겠지 도망가면은 도망가도 되죠? 심소룡 해시브 해시브 되어있고 달려가서 대가리를 찍어서 기절시켜버리고 쉬어 신성은 불꽃 막았어? 전 없는데 꼽고 조수류 정신을 못차려 어? 아라딘 검사 가 아니 술 한잔에 이렇게 우리가 이가 상해서야 되겠어? 어? 이깐 맥주잔이 뭐라고 아유 집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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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서 안가져봐 들어와서 안가져봐 아 뭐야 누가 우리 멤버들이잖아 가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 흠 흠 흠 구멍이 personalities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치 잘못한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먹었잔 나도 모르게 집은거 잘못했잖아 근데 저자식이 과하게 대처했잖아 그쵸 저로서 어쩔수 없었죠 그런걸 말하고싶은거에요 서로 잘못했다는거야 여기 가야되는데 왜어떻게가지 여기서가나 이렇게 올라가는게 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야되나 방법을 모르겠네 이렇게 가야되나 여기서 칼다니? 칼다니? 칼다니뭐가 너 뭐니? 칼다니? 아르딘과 전에 만난적이 아르딘과 전에 만난적이 인.. 있었나 보군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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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그녀가 그녀가 그녀를 막 12시니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잠시 좋은 마음씨로 선행한 적이 있어? 레이젤한테 뭘 바라니 레이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란 말이야 쟤는 저런 애야 그냥 쟤는 그냥 사이코패스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어 이해를 해주란 말이야 알았지? 게쓰안키 족이잖아요 게쓰안키 요.. 요쪽? 요.. 요쪽으로 갈까? 요쪽으로 가야되나? 요렇게 가야되나? 요렇게 가야겠다 아 빠른이동 파괴된 마을로 빠른이동 아 맞네 뒤졌어 여기 죽어있네? 오 오? 야미 아싸 포트하우스 오오오 아 고블린이랑 막 서로 싸우다가 죽었나보다 이게 어부질이예요 이게 어부질이예요 둘이.. 무언가랑 고블린이 서로 싸우다가 죽어버렸어 앗싸 아 아 아 여기구나 피가 다 빨린 몇대지 돈들 아 아 아 스크릿치 나 대화 능력 있으니까 대화해도 돼요 떠나고 동물 아저씨 소마법을 사용 계속 움직여요 안쪽으로 제 말은 나에게 뵙고 인간이 나의 눈에 뵙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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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롤이래 롤 아 정말 뱀 9손가락 깡패들이 날 찾고 낸 동안에 도시로 돌아가지 않을까 묘지로가서 엠 커윈이 묻힌 곳을봐 땅을 파면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게 충분한 귀중품을 찾을 수 있을테니 엠커인으로 가서 뒤지면 돈이 나옵니다 아들이에요 아빠 이름 따서 붙여줬어요 우정장관 된주 어 뭘 나르다가 됐나봐요 얘 그럼 다시 일어나요? 기절하면? 기절했으면 다시 일어납니까? 힐을 해볼까? 자고 오면? 아 몰라 다음에 올 때 만나겠지 뭐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뭐 끝인거고 아니면 만나겠지 자 이쪽으로 갑시다 지갑에 놓고 그랬대 얘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아니 왜 다 막혀있어 역시 점프로 가야되나? 아 여기로 가야되나 아 여기로 가야되나 물에서? 아까 물에서 안되는거같은데 하핳 아이들 가르치는거같아 뭐해 뭐해 거고 배워 잔다 아 안되겠네 죽인거 아니에요? 기절이에요 기절 켄신 같은 거에요 켄신 저 버그베어 일어나면 나한테 원하는 과자요? 근데? 그니까 내가 죽인지도 모를텐데 잘못.. 먼 길을 와버렸네? 어? 고기가 있다 쟤가 또 손재주가 좋죠? 아 15짜린데 성공했어요 쑥 내꺼 색깔도 나랑 똑같네 브라질 색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5에서 7, 5에서 8 어? 아 이렇게 할까? 아 이거 두 손이지 마침대 자 자리에 뜨자 네 아무나 넣고 빼도 돼요 jump 오 전체 쑤구리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말 안 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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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가 아니 이게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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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ni 나와봐 이거 별론데? 인간형 배우? 자기 안 때리는 거? 왜냐면은 얘를 조종해서 다른 애를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만 안 때리고 다른 동료로 때려 가까이 있으면 더 안 맞네? 가벼워 저도 싸울까. 들어가요 잠만요 지켜봐 아 아 아 내가 자는거야? 던져야되는데 내가 자버렸네 어우 쎄요 그리고 추가로 재개의 바람 팡 탱커 탱커 신앙의 방패있으니까 앞에가서 좀 맞아주구요 지지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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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딜 자, 빠져 달려가서 빵! 다가서 빵! 당구 쓰는게 없어 침소령, 밀어 아, 잠깐만 때리지마 깨워 침소령 침소령 반통사격 침소령 뛰어서 다다다다다다 바로 앞가지구 침소령 벗어나면? 벗어나면 안때려? 벗어났는데? 벗어났는데? 고블륜보다 훨씬 쎈데? 이끼니! 이끼니! 맥긴 했는데 안맞네 뭐야 이거 어, 여기에도 저기 끝 광란의 경로? 한 턴에 세 번까지 공격할 수 있대 개삭이네 막아 섬 득하게 빵 이기니 이기니 추궁을 왜 안 쓰냐고요? 추궁이 뭐예요? 아 이거요? 아 추가 행동? 할게 없던데? 왜냐면은 기력을 다 썼어요 평타 치면 하나 또 떠요? 아 그래? 난 기력 없어서 안되는 줄 알았는데 이끼니 이끼니 아 짐 뭉개졌어요 아 짐 뭉개지지 말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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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자국 흠 죽은 하이에나 흠 이거 그리고 얘가 자꾸 안오거든요? 흠 흠 알아서 올 줄 알았는데 안오네요? 흠 얘가 없어서 좀 힘들어요 흠 알아서 못나가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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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잠을 잘게요? 흠 아 짧은 휴식 할 수 있네? 다 보여 여기로 가고싶은데 이렇게 가야겠지? 하이에나 피가 있어? 어? 어 난 봤어 난 봤어 난 봤어 난 봤어 은신하고 있는거지? 세 마리 5랩이다 5랩 이번엔 진짜 성공하자 기습 우리가 먼저 기습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3마리 아 좀 많은데? 아 어떻게 어떻게 들킨거야?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어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나온거 보면 대화할 수 있어 비전으로 노른 세상의 전부를 먹잇감으로 봅니다 절대자의 모양으로 얘도 들어왔어 올챙이가 얘도 올챙이야 얘도 올챙이야 지혜가 난 부족한데? 사람 바꿔 사람 못 바꿔? 아 2네 난 이거 왜냐면 일리시드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지잖아 아 우리 편 됐어 풀린드 우리 편 됐어요 우리 편 됐어 우리 편 됐어 어 끊기는거 봐 뭐야 이 어 루간 그래도 도와주네 루간은 안도와주는데 얘는 도와주네 이게 누구야 올리는 도와주겠네 아아 나와 산성에서 나와 치명타 그리고 또 쏠 수 있다는거야? 근접평타만 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위에도 있었네 아 저거 사기야 끌어오르는 분노 음 아 아 으 아 아 아 된거야? 아 이거 나한테 쓰면 돼? 우와 미쳤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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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어 공양 요 갑자기 뭐야 영어 공양 뭐야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쩝쩝 안되네? 우와 돌을게 그냥 하나에 하나씩 죽어 찔러버리고 저게 동시에 아 벗어나면 죽.. 맞지? 아 자꾸 헷갈려 이씨 팡 팡 팡 가까이 붙어서 이건 뭐야 영원 공략이 뭐야 집중 이거 왜 뭐야 왜 안나와있어 그리고 하나 더 때릴 수 있다고? 다 기 포인트 쓰이는데? 아 이거 비무장 타격 이거 개쎄네 얘 개사기네 이걸 안썼네 지금까지 그래서 점프하지 말라고 한거구나 흐흐흐 얘 때렸어 올라가는거 봐 이건 근접이잖아 화살 한테가 벗어나면 안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짜루치기 짜루치고 한번 더 하고 찢어 발견 빵 그리고 붙어 얘는 소마법을 사용 이기니 아 희 지 지 으음 우와 활성도 봐 비행으로 날아서 으음 얘네 안싸워네 진짜? 잊어보니까 안 깨물기 앗 근데 이거 때려야지 평타를 때려야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달려서 가면 안 되잖아 그럼 할 수야 오케이 와 13 어떻게 13 터지지? 아 도망가려면은 한 대 맞고 가야죠 한 대 맞고 가야죠 거리 조절하려고 하면은 올라가서 이끼니 아 스스로를 먹게 한대 그래도 우린 동룬데 어떻게 또 먹으라 그래 아 도망가려면은 한 번 더 신호를 줘 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아 됐어 이제 이가 떴어 울창기 전쟁이야 울창기 전쟁 기생술처럼 이 새끼도 도와주지도 않고 뭐 제 그룹 아직도 살아있고 있었나요? 그릇에...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데로는 더 위험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당신은 첫 친구의 모습을 보기 전에 엘지겄드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은 작품의 비신들과 작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당신은 작품의 작품을 만들었고 젠탈힘 요원들이 지키고 있는 상자라 이거 오피싱이 생기는게? 뭐? 15? 좀 어려운데 어 됐어 아싸 루트 루스 바스타드 like you could make a name for yourself in the zentorim make sure to drop by our hideouts 우울에 좋아요 작은 범 김코 I'll tell my associates to expect you 오우 끊겨 아 얘를 내가 왜 안보냈냐면은 얘가 죽어야 루스라잖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보냈어요 와 체력차 피흡템이야 광기에 휩싸인다 페널티도 있네 쉐도우 아트가 쓸 수 있겠는디 아님 얘가 쓸 수 있나 레이젤 레이절도 쓸 수 있네 몇 턴 공격을 안 맞추면은 야 또 근지근지라니까 아이씨 어 레이저 안그러면은 근데 안그러면은 놈드리면은 두번째 터루는 면육말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요 shi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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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спrame 오 좋은데? 4구 피해? 숙련되지 않았네 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이건 써야되고?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안가? 왜 여는걸 구경할라그래? 20인데 난이도가? 아아 걔가 죽어가지고 근데 할만해 다 합치면 됐다 친구나 적을 담을 수 있대 480 이거 가져갈라구냐? 요것도 우리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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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야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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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목표 뭐 밖에 안되가 하게 딱 이게 아멘 어 뭐야 이 자식이 함정을 함정을 봤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şey 으 으 으 오오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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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1단? 6단? 3단? 1단? 4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이저.. 너덜너덜해졌는데요? 한숨 자야겠다..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아... 어차피.. 어차피 이거 회복하려고 했어.. 자 여기까지.. 침소름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맛있게 맛 팠구요.. 아 이거 4명이서 하거나 3명이서 하면 각자 캐릭터 맡아서 하면 되는 거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 이번주 방송은 끝 다음주쯤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